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호박 당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암 예방식품에 대한 연구자이며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토 부립의과대학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호박 당근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식품이지만 사실은 최고의 항암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호박 중에서도 단호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호박의 산뜻하고 선명한 색깔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카로틴의 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이 카로틴이란 것은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베타카로틴은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알파카로틴이라는 것도 있고 이 알파카로틴 역시 굉장히 뛰어난 항암 물질이라는 거죠. 이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베타카로틴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해치는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의 세포분열 사이클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암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를 암으로 변하게 하는 인지질의 대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식세포,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 항암성분이 늘어나고 또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암세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베타카로틴은 기본적으로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호박과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파카로틴은 베타카로틴과 좀 구조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베타카로틴보다 높은 바람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카로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요. 여러분들 이 단호박과 당근을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우리 체내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단호박이 일반 호박보다 단맛이 강하고 카로틴 등 비타민 함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과 당근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채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단호박을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어떤 걸 고르셔야 되냐면요.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것을 골라셔야 돼요. 그리고 줄기가 말라서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도 있죠. 이 조각으로 파는 단호박은 우리가 그 안을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색이 색노란 것, 노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 색노랄수록 카로틴의 함유량이 많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단면이 보인다. 안이 보인다 하면 노란 것을 고르고 노란 하면 노랄수록 좋다는 거고 잘라져 있지 않아서 안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일단 들어보시고 묵직하고 중량감 있는 거 그리고 줄기가 말라져 있고 꼭지 주변에 주름이 가 있는 거 그리고 균일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속이 꽉 차있는 거다라고 아시고 이런 단호박을 고르시면 됩니다. 당근 고르는 거 당근도 역시 색깔이 짙은 게 좋습니다. 줄기의 단면이 작을수록 신선하며 당근 속에 든 심이 굵거나 초록빛이 돌거나 검은 죽죽하면 오래된 거예요. 이런 당근은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야채나 채소를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짙은 게 좋습니다. 생노랍고 당근도 약간 주황색이 진짜 뚜렷한 거 이 색소 성분이 항암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껍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껍질에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거고 그 색깔이 들어있는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그 NK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산한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근과 단호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색은 진할수록 좋다. 그 채소와 가진 야채와 가진 본연의 색이 진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당근과 단호박을 고르시면 여러분들은 항암 성분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와 채소와 과일들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알파카로틴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는데요. 알파카로틴의 폐암 억제 효과를 보면요. 일단은 보통의 먹이를 먹인 것은 발생한 폐암의 수가 4.06이에요. 근데 알파카로틴을 먹인 그걸 보니까 1.33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뭐 3분의 1 정도죠.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알파카로틴이 들어가는 먹이를 먹였을 때 폐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기 놀라운 것은 베타카로틴을 첨가한 먹이를 먹였을 때는 보통의 먹이를 먹였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좀 더 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알파카로틴이 폐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암은 비슷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실험은 폐암을 억제한 실험이었고 실제로 알파카로틴은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과 단호박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호박과 당근은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기름으로 조리해서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근 같은 거 기름에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 특히 김밥에 넣어서 먹을 때 당근을 채 썰어서 기름에 볶아서 김밥에 넣어서 김밥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단호박과 당근은 가급적이면 기름에 볶아서 먹을 때 우리 체내에서 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단호박과 당근을 똑같이 먹었다고 쳤을 때 거의 섭취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당근과 단호박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단호박과 당근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채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볶아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다양한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같이 잘 공부해서 항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없애버릴 수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 식사 식재료들 그리고 식습관들 그리고 반찬들 이런 거 같이 보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토마토 일주일에 10개 먹었더니 암 위험성 45% 줄었다입니다. 토마토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토마토, 오렌지, 당근 이 세 가지 식품에는요 복합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도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암의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베타카로틴의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는 만성, 간질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순서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의 순서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립병원인 시코쿠암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와 간암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만성간질환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결과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서 71% 환자에게서 알파페토프로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알파페토프로틴 이 알파페토프로틴은요 암세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상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암이 있으면 이 알파페토프로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암이 없다든지 암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물질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암 중요한 표지자로서 역할을 해주는데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니까 이 알파페토프로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베타카로틴이 가난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진노 박사는 만성 간질환자 이외의 경우에도 카로티노이드가 어떤 작용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부터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코핀,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키산틴, 칸타키산틴, 제아키산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거예요. 이 진노 박사 연구팀은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리코핀에 비타민 E를 첨가한 제재를 활용해서 복합 카로티노이드 요법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이 가난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이런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토마토를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 토마토는 하루에 한 개 그리고 주스로는 한 컵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열 번 이상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45%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열 번 이상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하고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싶다 하면 수시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일어서 하나 먹고 점심쯤 하나 먹고 두 개 먹으면 일단은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니까 14번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45%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토마토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집 주변 시장에 가서 토마토 가격을 보면 뭐 한 여섯 일곱 개? 뭐 한 다섯 개 일곱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다섯 개 일곱 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5천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는 암에 걸릴 위험성을 일주일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암 발병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비싼 뭐 건강기능식품 비싼 영양제 이런 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연의 식품 천연의 과일을 먹어서 이 천연의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인공적으로 만든 또 거기다 특정 성분만 뽑아서 만든 그런 약을 먹는 거는 그게 과연 우리 몸이 얼마나 소수가 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음식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좋은 토마토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암에 좋은 식품들 공부하고 암에 좋은 식품을 찾아 먹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론이나 뭐 참외나 뭐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막상 가서 고르면은 대체 어떤 게 좋은 건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균일한 붉은색이 좋습니다. 토마토 보면 진짜 예쁘게 빨갛게 되는 토마토들이 있죠. 균일하게 그 토마토가 좋은 거고요. 또 질감은 적당한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물러서도 안 되고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탄력성이 이건 조금 살짝 눌러보면 알죠. 적당한 탄력성이 있는 토마토가 있어야 되고 표면 상태는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건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토마토를 보면 꼭다리가 있죠. 그 부분에 냄새를 맡아 보는 거예요. 토마토 꼭다리 냄새를 맡아 보면 그때 이제 상큼한 향이 나야 돼요. 냄새를 맡아 보시면 이 토마토가 신선하구나 이 토마토가 좋은 토마토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줄기, 줄기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붙어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줄기가 만약에 붙어있다 이러면 녹색인 거, 이게 신선한 토마토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는 아무래도 딴지 오래 됐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토마토를 고르셔서 일주일에 10번 정도 생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또 오히려 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토마토를 이제 계란과 함께 볶아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뭐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탁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주스로는 한 컵 이상을 먹으면 좋고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으면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45%나 줄어든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그런 관점에서 토마토 하루에 한 개씩 정도 먹어주면은 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토마토 요즘 뭐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토마토 값은 아직은 좀 지불을 충분히 할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싼 영양제 뭐 비싼 뭐 어떤 것 일곱 챙겨드시기 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품들 천연의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든 과일과 채소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 오늘부터 매일매일 챙겨드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 효과 65%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요. 진짜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암이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식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유쿠라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이 시금치에는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공급원인 카로티노이드 이게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많이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니시노 호유쿠 교수는요. 피부암 발생 억제 실험을 통해서 이 시금치의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또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이 아주 강력해서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루테인으로 대장암이 억제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독립행전법인 식품종합연구소에서는 혈액암과 백혈병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효과가 발견이 된 거죠. 그 결과 백혈병 세포의 분할을 가장 잘 유도한 것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랍노스 다당류 2%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인간의 유방암세포, 간암세포, 폐암세포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가졌습니다.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시금치의 대량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실험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니시노 교수는 이 시금치에서 추출된 성분의 작용점은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루테인의 피부암 억제효과인데요. 루테인을 바른 쥐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 이 두 쥐를 나눠서 30마리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피부암 평균 발생 개수를 봤더니 루테인을 바른 쥐에서는 1.91 그리고 루테인을 바르지 않은 쥐에서는 5.5가 나왔습니다. 루테인의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를 65%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이처럼 이 시금치에 있는 다량의 아주 좋은 성분들이 암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금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 시금치 100g 속에는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름에 캘 때랑 겨울에 캘 때랑 다릅니다. 여름에 캔 시금치에서는 시금치 100g당 2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또 겨울에 캔 것을 보면은 시금치 100g당 비타민C가 6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단시간에 재빨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루테인 역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기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물에 너무 오래 끓인다거나 이러면 비타민C와 루테인이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리를 할 때 기름을 써서 시금치를 묻히거나 이러겠죠. 이러면은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열은 가급적이면 가하지 않고 가하더라도 짧게 가하고 또 물에 너무 막 하면은 비타민C가 다 녹아서 이제 시금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 주류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이 시금치에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서 결석을 일으키는 수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금치 속에는 우리 몸에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금치를 잘못 먹으면은 이제 결석을 우리 몸에 막 생기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수산은 물에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샐러드 혹은 녹즙 뭐 이런 식으로 시금치를 뭔가 날것으로 먹게 된다. 그러면은 수산이 적게 들어 있는 이제 샐러드 시금치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이 책에 써있고요. 이 수산이라는 것은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괭이밥 장군풀 따위의 식물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백제와 금속 연마 등에 쓰이는 뭐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 이 수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결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제 물에 쉽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데치면 좋다. 너무 오래 데치면은 아까 루테인과 비타민이 열이 약하다고 했죠. 이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 데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금치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시금치를 막상 고르려고 할 때 뭐가 좋은지 알아야지 우리가 좋은 시금치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윤기가 흐르고 싱싱하며 초록빛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잎이 도톰한 것이 맛이 좋고요. 또 너무 큰 걸 고르면 맛이 좀 싱겁고 밍밍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금치 뿌리의 단면이 선명할수록 신선한 시금치입니다. 잎을 먼저 보시고 잎이 두툼한지 그리고 약간 너무 큰 것은 맛이 없으므로 너무 큰 것도 피하고 그리고 또 시금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단면이 선명한지 이것들을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시금치를 사오면 또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시금치 보관법 그냥 축축히 적신 시금치 신문지에 시금치를 쌉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야채칸에 세워서 보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삶아서 보관한다 이럴 때는 밀봉에서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시금치는요 참깨와 먹을 때 좋습니다. 이 시금치에는 비타민 종류가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 임산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체내의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 결석을 만드는 것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식품 중 하나가 참깨입니다. 이 참깨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이 성분이 수산의 흡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 생각하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시금치를 묻혀서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같이 넣어서 묻혀준 다음에 참깨를 뿌려 넣어서 그 시금치를 먹으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시금치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 등을 다 파괴하고요. 피부암 발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금치는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먹는 것이 좋고요. 너무 오래됐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같은 성분들이 이제 파괴된다고 했어요. 루테인도 그렇고 그리고 참깨와 함께 먹으면 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시금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비싼 영양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 이렇게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을 잘 드시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최고의 천연식품 한 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자연식품인데 무려 항암제의 항암효과가 10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분은요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 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항암제의 10분의 1의 효과를 가진 식품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고 흔한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여러분들 아마 반찬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간식으로도 많이 드실 거고 뭐 감자칩 뭐 감자 스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실 건데요. 저도 뭐 감자튀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받는 식재료고 정말 흔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죠. 이 감자에 놀라운 항암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감자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라는 물질이 항암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 감자는요. 가지과 가지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 가지과 가지 속의 식물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주로 이제 싹이나 껍질 주변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자의 싹은 독이 있다고 하죠. 이 독이 있어서 감자가 싹이 낫거나 싹 난 감자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은 독성이 있어서 다량 섭취하면 안 되는데요. 이 물질의 정체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에 알파솔라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양은 보통 체중 1kg당 250mg 이상 이상을 먹게 되면 독성 물질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성인 60kg을 기준으로 하면 약 150g 이상을 섭취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솔라닌은 극히 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알파카 코닌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예로부터 감자즙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민간요법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는요. 지금도 암 예방을 위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가짓과의 약초를 정기적으로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민간처방들을 보고서 노아라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해봅니다. 감자에서 추출한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첨가해가지고 암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그 결과 알파카 코닌 알파카 코닌은 항암제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라는 중급 정도의 활성도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카 코닌이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봤더니 우리가 먹는 항암제의 무려 최대 10분의 1에 달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알파카 코닌은 자연의 천연식품이잖아요.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당이 암세포와 결합하고 그것에 의해 스테로이드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질을 포함한 막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막 파괴시키는 거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겠죠. 또 감자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감자 탄수화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1개 100g 기준으로 32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의 양은 방울토마토 10개와 맞먹는 양이라는 거죠. 비타민C는 활성상소와 산화된 비타민E로부터 산소를 빼앗아서 바람 억제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감자는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배당체 섭취와 비타민C의 이 차원에서 최고의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암 억제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감자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품이든 간에 가열을 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것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자를 잘 씻어 껍질을 간 다음에 그 즙을 짜서 그대로 마셔야 되는데요. 이 감자의 아닌 맛을 난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주스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감자와 블루베리 같은 과일 같은 사과 같은 걸 넣어서 섞어서 드셔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을 가열해도 잘 파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뭐 감자를 약간 열에 구워서 뭐 조림을 먹는다든지 뭐 찌개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래도 우리가 비타민C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거나 조리해서 먹어도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감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감자 고르는 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통통한 거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것이 좋습니다. 감자들 중에 보면은 말랐거나 껍질에 주름이 가는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마르거나 껍질에 주름이 있는 감자는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얇은 감자를 고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배당체 그리고 비타민C 이 두 가지가 감자에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식품으로 우리가 최고로 칠 수 있는 거고요. 가열하면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배당체는 파괴가 되는 거고요.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가해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배당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항암제의 10분의 1에 달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괴해서 먹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물론 이제 비타민C 섭취하는 데는 조림을 해서 먹는다든지 열을 가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배당체를 우리는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감자를 즙을 내서 드시는데 감자를 즙을 내서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사과라든지 다른 과일도 토마토라든지 뭐 다른 여러가지를 좀 섞어서 주스 형태로 마시셔도 충분히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의 그 싹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물론 제가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자의 싹은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사님들 비롯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꼭 감자의 싹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이나 그 싹 주변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먹어도 충분히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배당체는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같은 채소라도 이 색깔 띈 것 항암효과 최대 5배 더 많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품 중에 하나가 색깔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색깔이랑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이 색깔에 따라서 영양 성분의 차이가 났고요. 또 실제로 항암 효과를 보여 쓰는 그 물질의 차이도 무려 5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선명한 색깔과 아삭한 식감 여러분들 어떤 채소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채소는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피망, 파프리카 모두 같은데요. 이 파프리카와 피망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저도 특히 파프리카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파프리카에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카로틴의 일종인 캡산틴 이게 이제 붉은 색소를 이제 띄는 건데 이 캡산틴이 암 예방 성분입니다. 파프리카와 피망에 이런 암 예방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마트 가시면은 이 파프리카와 피망 그 진열 때 가시면은 색깔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초록색도 있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이런 파프리카와 피망은 캡산틴, 비타민C, 비타민E의 보고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뭐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이제 빨간색이든 가격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영양성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파프리카 색깔이 모두 다른데 뭐 색깔이 모두 다른데 항암효과가 모두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색깔에 따라 실제로도 항암효과가 다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요. 카로틴 성분 때문에 산뜻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100g당 카로틴 성분이 1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초록색 파프리카는 100g당 4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카로틴 성분이 100g당 2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하면은 빨간색은 100g당 1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노란색은 200 마이크로그램 밖에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5.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격도 다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종도 똑같은데 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항암효과가 들어있는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파프리카에는요. 붉은색 카로틴이 캡산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도쿠다 조수 연구팀은 캡산틴과 피부암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용 쥐 60마리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15마리씩 A, B, C, D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들 쥐에게 일부러 피부암을 발생시킵니다. 1그룹은 그대로 두고요. 2, 3, 4그룹은 캡산틴, 캡산틴3에스테르, 캡산틴3-2에스테르 이것을 각각 같은 농도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20주 후에 5달 후죠. 쥐 한 마리당 피부암의 개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많은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일단 그대로 놔뒀던 1그룹은 피부암이 9개가 발견되고요. 캡산틴을 도포한 2그룹은 7개 캡산틴3에스테르를 도포한 3그룹은 6.3개 캡산틴3-2에스테르를 도포한 4그룹은 5개가 발견됩니다. 그대로 놔둔 그룹보다 캡산틴을 발라준 그룹이 피부암의 개수가 더 적은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캡산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암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캡산틴이라도 에스테르화가 이루어진 쪽이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암 억제 효과가 높습니다. 염증이나 간염과 관련된 또 다른 실험에서도 캡산틴이 암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색 파프리카 붉은색 피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붉은 피망 붉은색 파프리카에는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세포나 유전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바람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100g당 170mg이 들어있어서 채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붉은색 파프리카 한 개만 먹어도 150g 정도인데 이것만 먹어도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합니다. 비싼 비타민제 먹지 마시고 붉은색 파프리카 이거 하나씩 드시면 이만큼 좋은 거죠. 그럼 파프리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팽팽하고 색깔이 짙은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또 꼭지의 단면이 촉촉하고 신선한 것을 고르시고요. 맛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겉표면 색깔 이런 것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파프리카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캡산틴과 비타민 E는 열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요.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이 영양분의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캡산틴과 비타민 E는 뭐 열에도 상관없고 물에 녹지도 않지만 비타민 E는 이제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람 억지효과를 기대한다면은 붉은색 파프리카를 고르시고요. 기름과 함께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암을 좀 예방하고 싶다. 어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서 어 이 바람을 좀 억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빨간색 파프리카 빨간색 피망을 구입하셔서 기름을 좀 두르시고 올리브유도 좋고 뭐 다른 뭐 참기름 들기는 좋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이 파프리카와 피망은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므로 냉장고 야채칸을 그냥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단 야채칸에 넣으시되 비닐봉지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일단 여러분들 이제 뭔가 바람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파프리카나 피망은 빨간색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 케산틴과 비타민 E는 가열에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또 물에도 녹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기름과 함께 졸여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바람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 기름과 함께 샐러드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색깔에 따라서 이런 성분도 다르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파프리카와 피망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 하나씩 매일 드신다면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그리고 최고의 쉬운 가격이 저렴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율 최대 98.7%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8.7%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 이 식품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식품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 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식사습관과 식품을 알고 이걸 반대로만 하면 상당히 그 바람의 위험성 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거고요. 이 가미야마 시계토시 연구팀에서 돌연변이 원성 실험을 했습니다. 돌연변이 원성 실험은 뭐냐면 어떤 식품 해당되는 식품을 딱 줘가지고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암이 우리가 보통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돌연변이가 잘 된다 이러면 이거는 발암물질 발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다 하면 암의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죠. 변이원성 양성을 나타낸 식품을 양성화 식품군 음성을 보인 식품을 음성화 식품군을 분류해서 양성화 식품군은 쉽게 얘기해서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음성화 식품군은 암으로부터 안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성화 식품군에서 8가지가 나옵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의 돌연변이 일으킨 식품군이죠. 불고기 생선구이 젓갈 콩자반 유부 기름에 지진 것 산채절임 양파 볶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양성화 식품군이다. 라고 실험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암을 일으키지 않는 음성화 식품군도 8가지가 나왔는데요. 생야채 생서양 야채 감자 당근조림 우유 두부 곤약 감자류 뭐 이런 것들은 뭐 실험 결과 뭐 큰 바람의 위험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양성화 식품군과 8가지 음성화 식품군을 잘 아시고 아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유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제 우유 하면은 뭐 항생제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다른 의사선생님이나 다양한 건강 전문가분도 우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평가를 낸 식물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 우유는 음성화 식품군의 하나이긴 했지만 바람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유를 이용한 요리에 채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자체는 크게 뭐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지만 채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우유와 같이 먹든지 뭐 우유의 채소를 조합한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소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유보다는 또 불고기나 생선구이에 대한 조사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불고기나 생선구이는 강한 양성화 식품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샐러드나 오이총무침 같은 야채를 곁들이면은 오히려 변이완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나 생선을 샐러드나 오이총무침 같이 야채와 함께 먹으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로부터 뭐 고기 쌈 싸먹고 이런 게 굉장히 건강식인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품의 음성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암을 억제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높은 열에 약하고요. 뭐 파괴가 되기 쉬우므로 날것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을 때 그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이제 열에 약해서 파괴됩니다. 보통. 뭐 가열하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식품과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간단한 이제 조사 결과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하고 또 암을 유발하지 않는지 또 건강한 식사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진짜로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이 암 억제율 98.7%의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그 식품은 바로 고구마인데요. 이 사마루 요시오라는 박사가 이제 도쿄대학교 의 과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82 종류의 야채를 가지고 항암 작용을 실험하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일수록 이제 억제율이 높은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억제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식품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고구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고구마를 날것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된 고구마가 암 억제율이 더 높습니다. 가열된 고구마는요. 암 억제율이 98.7%가 나왔는데요. 생고구마죠. 날고구마는 94.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저는 일단 생으로 먹고 뭔가 그냥 신선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뭐 이런 효과가 더 좋을 걸 생각했는데 이 고구마를 보면은 오히려 가열한 것이 더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죠. 뭐 그 다음 밑으로는 뭐 그린 아스파라거스 뭐 파슬리 뭐 가지 셀러리 뭐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결을 보면 열을 가한 고구마는 바람 억제율이 98.7% 그린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가지 셀러리 이런 식품들도 70% 이상의 억제력을 보여있다는 거죠.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 식품이다. 암 억제율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마루 박사에 따르면 이 유효성분을 충분히 살리려면은 야채를 건조시키거나 그리고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먹거나 기름에 튀기는 방법 뭐 이렇게 먹어도 뭐 이 식품들에 들어있는 암을 억제하는 그 유효성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게 나와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야채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런 아이들도 뭔가 이제 분말 상태로 해서 요리에 넣거나 아니면은 기름에 이제 좀 굽거나 튀기면은 잘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면은 이제 그 암에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암세포 증식, 분열, 억제를 98.7%나 하는 고구마 특히 이제 가열된 고구마 이거 정말 좋고요. 날것보다 가열된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또 앞서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제 불고기라든 생산구이 같은 것들도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먹었더니 암을 유발하던 그 식품에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속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어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암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고기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뭐 치킨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먹고 싶은데 참는 것 보다는 뭐 먹고 싶으면 정말 먹되 최소한의 양말 먹되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뭐 채소나 과일도 함께 먹는 게 현명한 뭐 식사의 뭔가 방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날로 먹든 가열에서 먹든 바람 억제율 80% 최강의 항암 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이게 생으로 날것 그대로는 괜찮은데 뭔가 가열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거기서 항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요. 생으로 먹든 쪄서 먹든 구워 먹든 어떻게 해서 먹든지 간에 이 바람 억제율이 80%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채소류입니다. 새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와 브로콜리에 강력한 바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신호하라 부장과 그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채소와 과일 16가지를 선별해서 바람 억제 물질의 존재 여부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채소 13종류 과일 5종류 이들 채소와 과일들을 40% 에탄올을 이용해서 성분을 수출합니다. 그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나 시스테인 같은 저분자 성분은 제거를 했고요. 조정처리를 거쳐 수용성 고붕자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성 실험을 실시하여 강력한 바람물질 TRP2의 바람성 억제 효과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실험한 모든 야채에서 바람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지는 82.5%라는 뛰어난 억제율이 나온 겁니다. 앞에 보시면 실험 채소 13종류와 과일 5종류가 쓰였는데 이들 모두에서 바람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나왔고 특히 가지에서 82.5%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지를 보면요. 왼쪽은 비가열이고 오른쪽은 가열된 부분인데요. 가지는 비가열된 부분을 보면 82.5% 브로콜리는 79.5% 소송채는 77.6% 시금치는 76.7% 오이는 75.5% 피망은 73% 우엉은 67.8% 무는 48.3% 토마토는 46.1% 양파는 35.8% 양배추는 35.3% 감자는 25.3% 당근은 24.5% 사과는 58% 여름 감귤은 20% 뭐 이런 건 있는데요. 근데 가열된 부분을 볼까요? 가열된 부분을 봤더니 오른쪽에 가열된 부분인데 오른쪽은 가지는 82.3% 브로콜리는 74% 소송채는 75.7% 시금치는 74.2% 오이는 58.3% 피망은 52% 우엉은 64.6% 무는 39.3% 토마토는 26.8% 양파는 12% 양배추는 21.7% 감자는 12.3% 당근은 26.3% 사과는 35.4% 여름 감귤은 14.4%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가지가 가열과 비가열 부분에서 80% 이상의 굉장히 바람 억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썰어놓은 야채 동결 건조된 야채 그리고 향신료를 이용한 고분자화 분을 100도씨에서 20분간 가열을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가지는 82.3%의 발암 억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가지가 어떻게 먹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암 억지 효과가 있다는 거 세 가지 야채의 발암 물질 활성 억지 효율을 살펴보면요 가지와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가지고 다양한 암 발병 원인 물질 이걸로 억지 효율을 확인해 왔는데요 니트로소아민 AF2 벤조피렌 스테리그 마토시스틴 아프라톡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가지와 브로콜리 시금치가 모두 이들 발암 물질의 모두 억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아프라톡신에 대해서 89.1% 그리고 TRP P1에 대해서 86.2% 높은 바람 억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하거나 보통 찌거나 볶는 경우가 많죠 요리할 때 뭐 생으로 먹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조리방법에 따라서 이 바람 억지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야채는 날것을 먹거나 무침이나 찜으로 또 조리방법을 바꿔가면서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먹지 못한 이유가 야채와 과일이 좋다는 거 알지만 많이 먹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쉽게 이제 어떻게든 물리고 또 고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맛이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덜 먹게 되는 건데 뭐 어떨 땐 튀겨서 먹고 어떨 땐 구워서 먹고 어떨 땐 생으로 먹고 어떨 땐 쌀맛아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리방법을 통해서 야채를 먹는다면은 이전보다 훨씬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이 먹게 될 거고 그럼 더 많이 먹는 만큼 바람 억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 억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채소와 과일이 가진 장점 중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지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자기 가지를 잘 고르는 법 전체적으로 윤기가 도는 거 그리고 꼭지의 단면이 싱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것은 꼭지에 있는 가시를 만지며 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가지를 사면은 잘 보관도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 보존을 해야 되고요 보존 온도는 5도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지 마시고 5도 이상에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환자에게 야채는 생으로 굽든 생으로든 굽든 찌든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은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가열 과정 가공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가열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먹기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지 하면은 가지튀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집에서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이 가지튀김이 정말 탕수육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지튀김 못 먹으신 분이라면 한번 이 가지튀김을 드셔볼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가지를 먹는 게 뭐 좀 데쳐먹는 정도 무쳐먹는 정도인데 이 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이 가지튀김 완전히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최대한 다량의 채소와 과일을 좀 소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 몸에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분들 힘이 키워지고 암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바람 억제율을 높일 수 있는 암이 싫어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한국인의 소울채소 마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 정말 좋은 항암식품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이래서는 항암 효과가 미미합니다 오늘 제가 마늘 어떻게 먹어야지 그 안에 있는 항암 성분들이 극대화 되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양파, 파, 부추, 마늘, 락교 뭐 이런 채소들이 전부 다 파류의 채소입니다 락교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락교가 그 초밥집 가면은 약간 마늘 비슷하게 이제 뭐 돼 있는 그 반찬 있잖아요 그게 락교입니다 되게 뭐 매운맛도 없고 되게 맛있죠 저는 가면 항상 많이 먹는데 그게 이제 락교입니다 이 파류의 채소에는요 함유화학물이 풍부한데요 이 함유화학물이라는 것은 유황을 함유한 물질을 말합니다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자극성분들이 이 함유화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시노 교수는 함유화학물의 발암 억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이 함유화학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숙성시킨 마늘에 들어있는 함유화학물의 일종인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실험용 쥐의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늘 속에 있는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이제 암을 억제한다 특히 이 실험에서는 피부암을 억제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쥐 실험용 쥐의 상황인 거고 그 밑에 약간 회색으로 된 게 그 성분을 이제 바른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암이 얼마나 생기는가를 지켜본 조사였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쪽에 15주와 18 18주쯤 되나요 이게 15주 20주 사이에 보면은 실험용 쥐 한 마리당 피부암의 수가 10개가 넘는데 10개가 딱 됐죠 초록색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는 10개 근데 마늘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바르니까 거의 뭐 피부암의 수가 3개 거의 뭐 70%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제 실험으로 아 이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마늘을 잘랐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가 아오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오엔도 함유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그 강한 항산화 작용이 그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물질 중 하나인데요 마늘을 장기 보존하면은 아리키신이라는 성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바람 억제 작용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양파 특히 자주생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류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파류 채소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제 암을 억제하는 물질 항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락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락교에도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와 스테로이드 류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 촉진 물질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 많은 실험들로 밝혀졌죠 니시노 교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파종류가 파종류의 채소가 바람 촉진 물질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류의 채소류는 진짜 모두 다 암의 발생과 억제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파류의 채소들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저는 특히 이제 마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늘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쥐 쥐 실험에서 도포했죠 겉에 발랐을 때 피부암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 성분인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게 생마늘에는 없습니다 생마늘에는 없어요 이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것은 마늘을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마늘이 진인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알리신이 공기 접촉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생마늘에는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없는데 이 마늘을 진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이때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있고 알리신이 공기가 접촉했을 때 생성되는 게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거죠 또 이 마늘을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유효성분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는 휘발성이 강하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100도씨 전후에 기름에 잘 녹습니다 기름에 잘 녹아서 이 마늘을 뭔가 기름에 뭔가 넣고 했을 때 이 기름에 디아릴 펜타설파이드가 잘 녹아 나온다는 거죠 이 아오엔도 마늘을 자르거나 갈았을 때 저온의 기름에서 가열했을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리키신과 크리세틴도 함유화학물과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에 너무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유효성분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파, 파, 마늘, 락교, 부추 모두 다 냄새가 많이 났죠 이게 좋은 성분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꺼리지 마시고 기름과 함께 잘 조화시켜서 섭취하면 최고의 항암효과를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식습관 식문화가 정말 정말 탁월하다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생으로 먹지 않죠 그 참기름에 그 마늘을 넣고 불판에 올려서 마늘을 구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늘이 가진 항암성물을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진 마늘 마늘을 우리가 또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통마늘을 먹는 먹기보다는 잘 점여가지고 쌈에 싸서 먹는 거 있잖아요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잘게 점였을 때 거기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효성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마늘을 무작정만 먹는 것보다는 마늘의 그 노출면 안에 있는 노출면을 공기가 접촉시켜서 그 암을 억제하는 유효성분을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하거나 혹은 기름에 마늘을 잘 구워서 그 유효성분들이 단기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먹는게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마늘 섭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생마늘 특히 통마늘을 그냥 아침에 고추장 찍어서 먹었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안되겠구나 마늘을 잘 점여서 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뭐 고기를 저도 먹으니까 고기 먹을 때 이제 잘 그 참기름에 넣고 잘 구워가지고 먹어야겠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거다 암 예방 측면에서요 특히 이제 마늘 같은게 독하잖아요 또 매운맛도 있고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사실 위장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마늘을 잘 잘라서 먹거나 다혈해서 먹는 것이 혹은 내가 생마늘 너무 좋아 이러면 우리 또 마늘 뭐 이제 간장 숙성해서 먹잖아요 마늘 간장 이렇게 생마늘 마늘에 잘 숙성시켜서 먹는게 최고의 마늘 섭취법이다 여러분들 마늘 이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마늘에는 암을 억제하는 디아릴 펜타 설파이드가 없다 그래서 디아릴 펜타 설파이드가 나오도록 한다면 먹어야 되는 건데 디아릴 펜타 설파이드가 나오려면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거나 다졌을 때 이때 이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해서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감기 가열하면 짧은 시간 안에 디아릴 펜타 설파이드가 나오게 된다 마늘을 이렇게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 되는거지 그냥 생마늘 통마늘 통으로 먹는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뭐 잘 다 드시고 계시겠지만 마늘이 정말 최고의 항암식품이죠 그 마늘이 가진 힘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이왕 먹는거 그렇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야채는 날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놀랬는데요 저도 생야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암환자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마에다 교수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요 세포의 암화를 촉진하는 과산화 지질 라디컬을 시험관 속에서 만들어 야채의 암 억제 효과를 살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야채가 암을 잘 억제 시키는지 이걸 보는 실험이었는데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일단은 녹색 채소가 연한 색깔의 채소보다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강하구요 또한 날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0배나 그 작용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녹색 채색 녹색 채소 초록빛깔 채소죠 이것이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연한색의 색깔의 채소보다 효과가 좋다 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놀라운 것은 날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배에서 100배 이 정도 효과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생으로 먹는 야채 채소보다 숲으로 국으로 끓여서 먹는 채소와 야채가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효력의 80에서 90%가 채소 그 자체보다는 채소를 끓여낸 국물 쪽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더기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 국물에 다 녹아져 있더라는 거죠 연한 색깔의 야채 중에서는 숙주나물 뭐 토란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채소와 야채들이 비교적 억제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같은 양배추라도 가장 바깥쪽에 잎은 안쪽에 황백색 잎보다 10배에서 50배의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그 겉면 겉면의 그 초록색 잎이죠 그것이 안쪽에 있는 잎보다 훨씬 더 암환자 분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여기서 자외선은 햇빛이 됩니다 햇빛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재배한 가지나 그 외 연한 색깔의 채소에서는 활성산소 억제력 수치가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강하게 받고 자란 그런 채소 야채들이 활성산소 억제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문화 당근의 잎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햇빛에 땡빛에서 자라는 야채나 채소가 연한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죠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가 항산화 물질과 프리라디컬 중화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종 야채류의 과산화 지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빈 거 빈 동그라미가 날것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삶은 국물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빈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죠 빈 동그라미가 다 왼쪽에 있죠 초록색 동그라미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날것의 추출 성분보다 삶은 국물에서 이 활성 억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암 억제 작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것을 먹는 것보다는 이 야채나 채소들을 숲으로 만들어서 국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밑에 당근 보시면 당근은 거의 뭐 날것으로 먹었을 때 거의 이 과산화지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가 거의 제일 왼쪽 0에 가까워요 근데 그 당근을 삶은 물 뭐 당근 국이나 뭐 이렇게 먹었을 때 100 100이 되죠 거의 100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채나 채소는 이렇게 수프의 형태 국의 형태 드실 때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저도 이제 그동안은 사실 계속 이제 야채나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아니다 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인 거죠 항산화 물질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들 항산화 물질은 채소의 셀룰로우스로 이루어진 세포 속에 있는데 이 셀룰로우스 가요 열을 가해야만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채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카로틴 엽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야채를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 이들 성분은 안전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파괴되거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 U가 파괴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실험 내용 중에 일부 데이터를 잘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 가열하지 않으면 비타민 U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야채를 샐러드처럼 날로 먹도록 권장을 하지만 암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열해서 그 국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문화 당근에 잎사귀를 넣고 끓인 스프 종류는 건더기와 함께 국물도 꼭 먹어야 된다 감자나 당근을 걸쭉하게 끓인 스프도 건더기가 많은 야채즙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야채, 채소는 국의 형태 수프의 형태로 만들어 먹었을 때 암 억제 효과 성분들이 극대화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소의 비타민은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암 억제 효과는 날것보다 수프가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평상시 항상 생으로 먹는 거 생식 생채식이죠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그 야채 갖고 있는 효소라든지 비타민이 여러 가지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의 억제 측면에서는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보다 수프의 형태로 건더기와 군분을 함께 먹었을 때 그 암 억제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음식들이 정말 건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밥과 국 찌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통 이런 음식 문화가 굉장히 건강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소나 과일 생으로 먹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약간 저도 불편한 채소나 야채들이 많았는데 뭐 맛을 더 낼 수 있다 뭐 국을 끓여서 먹든 뭐 국물을 만들어서 먹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고기 먹고 싶은 암환자 이렇게 먹었더니 유해물질 배설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암환자의 고기 섭취는 정말 너무 정보도 많고 너무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은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또 많은 책들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기는 암환자에게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100% 만든다고 보장이 없는 거고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폐암 걸렸다고 해서 담배를 다 끊을 수도 사실 없고 뭐 간암에 걸렸다고 해서 술을 다 끊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러면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암에 걸렸다 아 근데 나는 계속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취하면은 건강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환자 고기 섭취 논란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마 어 고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기? 뭐 그게 나쁜 건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뭐 고기가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고기를 난 어떻게든 먹고 싶다라는 분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미치오카 교수라는 분이 가고시마 현을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곳에는 이제 고구마의 소비량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와우치 C 일대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구마의 암 억제에 대한 실험을 착수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에는 이미 섭취한 발암물질과 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밝힙니다 또 고구마의 즙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고구마 즙 성분을 투여한 쪽이 투여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암세포의 증식이 5분의 1 이하로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암세포는 진행이 되면 분열을 반복하면서 작아지는데 고구마 즙 성분을 투여한 것은 세포 자체가 커지면서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고구마가 가진 힘입니다 미치오카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그 고구마 즙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고구마 즙에는요 강글리오시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강글리오시드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강글리오시드는 열이나 빛에 무척 강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찌든 굽든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타민들 영양소들이 열에 약해서 뭔가 삶거나 굽거나 찌면 영양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항암성분은 찌거나 구워도 암 억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제 그 고구마 즙을 짜내고 남은 고구마의 찌꺼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합니다 섬유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고구마 찌꺼기가 바람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몸 안에 남기지 않고 배설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이 우리 체내에 있는 이 바람성 물질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 보다 훨씬 더 강한 흡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성 물질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설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찌꺼기 즉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군고구마로 만들어서 이제 수분을 증발하게 되죠 군고구마를 하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섬유질이 응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먹으면 자연스럽게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고구마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일단 고구마 자체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바람을 억제하고 고구마의 그 강력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 각종 바람 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나쁜 물질들 다 청소해서 배설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암이나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제안을 합니다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 500g 정도의 고구마를 곁들여서 먹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고기와 함께 먹으면 혹시 모를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고기 자체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고구마가 다 깨끗이 배출하도록 도와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고구마는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5kg 많게는 10kg 한 번에 주문하는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입니다 고구마가 쉽게 생각보다 변질이 돼요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고구마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조는 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신문지에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비닐 봉지에 넣어두시면 이게 썩기 쉽기 때문에 고구마 진짜 잘 썩거든요 썩기 쉬워서 신문지에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실온상태에 상온상태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고구마를 좀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고구마 즙에 들어있는 강글리오시드 이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고구마의 섬유질은 바람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배설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죠 알면서도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 가공식품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항상 이 고구마를 함께 먹어주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면서 바람성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는 적이 있죠 고구마는 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요 정말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진짜 암 예방이 탁월해요 단순히 내가 암 때문에 고구마를 먹지 않더라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도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구마를 과자나 간식 대신에 빵 대신에 드시면은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에 암환자의 고기 서치법 이야기하다가 고구마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고구마 함께 드시면서 고구마는 말씀드렸죠 열에 강합니다 소멸질이 특히 그래서 고기를 함께 구워서 먹어도 괜찮은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서 건강한 식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매일 이건 먹는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 80% 떨어졌다 입니다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 암의 발생 확률도 낮추지만 암을 궁극적으로 무찌르는 우리 안에 백혈구죠 백혈구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변이 세포에서 암세포로 이행하고 분열과 증식 이런 단계들 거쳐서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사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암의 발병을 막으려면 그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고리를 차단시켜 주면 암이 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야마자키 교수와 연구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뭐냐 그 중간 다리를 끊는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거죠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단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기능을 자구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죠 즉 암세포를 때려잡는 죽이는 게 바로 우리 몸에 백혈구하는 거죠 이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식세포가 있습니다 모두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와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만약에 면역기구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감염에도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백혈구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이 미량의 사이토카인 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종양괴사인자 TNF 라는 겁니다 이 종양괴사인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인데요 종양괴사인자가 많은 백혈구는 암을 없애는 능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즉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괴사인자가 적으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약한거구요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괴사인자가 많다 이러면은 암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힘이 매우 센거죠 야마자키 교수는 종양 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학자인데요 눈에 띈 연구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80% 떨어진다라는 거에요 엄청난 발견인거죠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80%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야마자키 교수연구팀은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야채즙을 활용해서 쥐에게 주는 거에요 실험용 쥐에게 줘가지고 백혈구의 증강력을 살펴봅니다 아까 말했죠 암세포를 때려 죽이고 싸우는게 백혈구라고 이 야채즙이 백혈구의 그 힘 백혈구의 암세포를 죽이는 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결과 증류수를 마시게 한 실험용 쥐의 종양괴사인자 활성은 약 5인대 반에 무 가지 양배추의 즙을 마시게 한 쥐는 약 50이었다는 거죠 대략 10배가량 백혈구가 증강이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채즙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한 결과 종양괴사인자 활성쥐가 10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암을 죽일 수 있는 백혈구의 힘이 활성화 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녹황색 채소뿐만 아니라 무나 양배추 같은 연한 색깔의 채소도 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증류수가 아까 뭐라고 했죠 5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무는 거의 뭐 한 80 가지도 한 양배추도 한 70 80 피망도 80 이렇게 증류수와 비교했을 때 야채즙이 종양괴사인자의 수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야채의 효능은 생 것이든 삶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생 야채는 부피가 커서 먹기가 불편하지만 조리를 하거나 밑석에 갈면은 대량의 야채를 먹는데 좀 편해지거든요 저도 양배추 한 통을 생으로 먹는 거하고 밑석에 갈아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섭취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야채를 매일 균형있게 섭취하면은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져서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생활습관병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채집의 정맥접종에 의한 종양괴사인자 유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각 이제 당근 시금치 무 양배추 피망의 수치가 나오죠 이제 X축 가로축은 접종양을 의미하고요 이제 세로축 Y축은 TNF 종양괴사인자의 활성도를 보여주는데요 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접춘량이 어느 정도 접춘량 수준을 이루었을 때 TNF 활성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채집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것 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이 종양괴사인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일 야채를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삶든 생이든 매일 야채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 들으시면은 뭐 또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암환자 분들 정말 채소 과일 많이 드셔야 되고 고기나 육류 섭취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암 발병률을 줄이고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채소와 야채를 먹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은 내가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이 잘 없는 거죠 또 설령 수술이나 이런 걸로 암을 치료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내 몸을 궁극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암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뭐 비슷한 비슷한 얘기 뭐 고구마가 좋다 뭐 마늘이 좋다 뭐 야채가 좋다 시금치가 좋다 가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먹지 않죠 그게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먹어서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암을 만든 건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암에 내가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주변 사람들 암에 걸려있든 간에 나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국 국립안연구소도 인정한 마늘 제대로 잘 먹는 법입니다 이 암하고 마늘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만큼 확실하게 항암의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마늘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마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마늘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식품이다 그런데 이 마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어떻게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마늘이 그 항종양 작용을 한다는 것이 최초로 보고된 것은 195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항암 식품입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온 거예요 또 동물을 이용한 화학 발암 실험은 1983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마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만큼 실험도 많았고 연구도 많았겠죠 마늘 추출액과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암물의 종양세포 증식 억제 효과 이식종양에 대한 항종양 효과 화학 발암 동물표보를 이용한 예방 효과 유방암에 대한 예방 효과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암과 마늘의 관계에 대한 실험과 논문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아릴설파이드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늘 기름이 실험용 시에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늘을 그대로 먹을 때는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마늘이 활성산소와 라디컬을 없애서 암 예방에 기여를 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견이 없고 아주 확실하게 된 것은 이정도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관계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 마늘은요 src스테인을 비롯한 수용성 황화암물과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특징적인 성분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쓰인 기간이 4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위암이나 위계양의 원인으로 보이는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마늘 성분이 억제한다고 해요 위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파일로리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위암이 되는 것을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늘을 통해서 억제된다 그리고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의 북경암연구소 이 두개의 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1년간 마늘 1.5kg을 먹은 사람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절반이나 낮았다라는 거죠 이만큼 각종 연구를 통해서 작은 연구소가 아니라 국립 미국의 국립연구소 이런 데서 다 마늘의 효능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고 항암하는 효과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늘 성분 중에서 암 억제작용이 강한 성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릴설파이드류 그리고 S-아릴시스테인 이 두 가지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기름을 넣고 볶아야 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을 넣고 볶을 때 좋다는 거죠 기름 속에 가을하면 아릴설파이드류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늘 속에 있는 항암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성분이 분해되거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너무 막 센 불에서 뭐 하지 말라 야채를 굽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굽거나 삶거나 뭐 찌거나 했을 때 그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것을 뭐 정확히 몇 분 몇 분 이렇게 확인된 실험도 있고 확인돼서 책에 실린 실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건데 이 마늘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아니냐 빠은 마늘 그러니까 빠은 마늘은 100도씨 이하에서 1분에서 2분 정도를 이제 가열하는 건 괜찮다 또 마늘을 얇게 썰거나 칼등으로 다진 후에 잠시 방치해 두는 것도 이런 항암 성분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00도씨 이상에서 막 10분 20분을 막 계속 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늘의 항암용을 극대화 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00도씨에서 1,2분 정도 기름에 볶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성인 SRE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소주에 오랫동안 푹 담가놨더니 이 SRE 시스테인 성분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주를 먹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수용성인 SRE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좀 담가뒀더니 이 소주에 담가놨더니 성분들이 우러나오더라 이렇게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소주를 마신다 이러면은 그 알코올이 오히려 바람을 찌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마늘 저는 이제 생마늘을 많이 먹는데 이 생마늘은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죠 알임맛도 강하고 매운맛도 강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알리신 그리고 알일설파이드류 여기에는 세포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으로 우리 몸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생마늘 생마늘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름에 좀 볶아 먹는 게 독도 좀 중화시키고 그 항암선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섭취법이라는 거죠 생마늘의 경우는 한 쪽 정도 이전조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 5, 6개는 먹거든요 아침 식사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전 이상이 없는 걸 봐서는 뭐 어떻게든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늘 성분과 유방암 관련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곳에는 종양의 발생률이 81%였다 전체 종양의 수는 26개가 나왔고요 G 한마리당 종양의 수는 1.5개였다는 거죠 숙성 마늘 추출액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19% 전체 종양의 수는 5개였고 G 한마리당 종양 수는 1.2개였다 S 아릴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종양 발생률이 47.6%였다 전체 종양 수는 7개고 G 한마리당 종양 수는 1.7개였다 D 아릴 설파이드류는 이제 종양 발생률이 38.1%였다 전체 종양 수는 9개였고 G 한마리당 종양 수는 1.1개였다 대조군 대비해서 발생률이 절반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마늘은 정말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서 이 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면역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암 발생률이 높죠 그래서 이 마늘을 드시는데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날것을 먹는 것보다 이완 먹을 거면 볶아서 먹자 그래서 이 책에서 구체적인 레시피를 제시해줘요 어떻게 먹을 것인지 했을 때 마늘 볶음밥을 제안을 해줍니다 마늘을 빻아서 기름에 살짝 볶아서 같이 밥을 넣고 볶아서 그 마늘 볶음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좀 그렇게 먹으면 마늘의 독한 맛도 좀 빠지고 맛있게 마늘 볶음밥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마늘은 세포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먹지는 말자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에 대해 얘기해 왔는데요 마늘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었죠 마늘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뭐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에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그 방면에 나왔을 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마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암 치료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브로콜리보다 바람 억제 효과가 스무 배나 많은 아주 놀라운 식품입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식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나 강력한 바람 억제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 방어를 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면역이라든지 이물질 대사라고 하는 해독체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발암물질 같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기에서는 이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방어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물질의 양이 너무 많거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좀 망가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이물질인 그 발암물질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게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이 이런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을 미국 존소킨스 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이 브로콜리에서요 이 해독 효소를 발견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이제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이 설포라판이 바람 예방 효소의 활동을 증강시키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일본 연구팀에서는 좀 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서 바람 억제 효과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고추냉이 물냉이 양파 21무 무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숭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들도 있고 접하지 못하는 채소들도 있죠 바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품이 바로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요 GST라는 물질이고요 이제 회색 회색 막대는 QR이라는 이제 그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 모두 다 이제 바람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은 고추냉이와 물냉이가 그 좀 높은 걸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고추냉이가 초록색 막대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물냉이도 이제 회색 막대가 높은 걸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고추냉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고추냉이의 바람 억제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냉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이제 뭐 회 먹을 때 그리고 뭐 고기 먹을 때 옛날엔 뭐 고추장찌개 성분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와사비를 딱 올려가지고 딱 먹어주면 느끼한 거 딱 잡아주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고추냉이가 바람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이 고추냉이 드셔보시면은 톡 쏘는 맛이 있죠 이게 이제 6-mshi 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이제 그 바람 억제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6-mshi가 브로콜린의 설포라판 성분에 비해서 최대 1.9배 평균치에서도 1.3배 효과를 더 발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mshi 성분이 브로콜린의 설포라판보다도 거의 뭐 1.3배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까지 더 바람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고추냉이 속에 6-mshi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보다 20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브로콜리가 십자각가 채소로써 대표적인 암을 억제하는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설포라판 설포라판이 십자각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 고추냉이 속에는 이것이 무려 20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5g의 고추냉이를 먹는 것은 100g의 브로콜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을 예방하려는 그 성분의 측면에서는요 이 고추냉이는 강판에 갈아내려서 이제 먹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서 보는 것들은 그 이제 천연물이 아니고 이제 가공이 돼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원래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걸 이제 간판에 갈아서 이제 그 와사비를 만들어 먹습니다 어 이 간판에 갈아내린 것 자체가 벌써 6-mshi 형태로 섭취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라서 먹자마자 바로 이제 이 성분들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이 설보라판 성분이 이따 말씀드렸죠 그냥 이걸 우리가 먹잖아요 꽃장 찍어서 먹든 그냥 먹든 먹잖아요 이게 장까지 가가지고 장내 세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성분이 추출이 되고 그 성분이 그때서야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흡수의 그 효율적인 측면에만 보더라도 고추냉이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추냉이와 이제 브로콜레 유효 성분을 이제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아무것도 참가하지 않는다를 이제 1로 봤을 때 이제 GST를 활성화시키는 정도 이걸 보면요 GST가 이제 바람 억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억제 물질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6-MSHI의 바람 억제 효과가 솔포라판에 비해서 평균 1.3배가 높고요 또 6-MSHI 최대치가 솔포라판 최소치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1.9배가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냉이가 이제 그 흡수 소와 흡수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이 성분 자체가 훨씬 더 그 브로콜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또 솔포라판에 그 함유량도 거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의할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추냉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 나무판대기 강판이에요 갈아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그 고추냉이 뿌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건 가능하지만 뭐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거나 뭐 주변 마트나 슈퍼에서는 사실 볼 수가 잘 없죠 저는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보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를 먹을 때 나오는 그 와사비 혹은 뭐 고깃집에서 쭉 나오는 와사비 이거는 이 고추냉이 뿌리의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유량이 많지 않아요 그 독특한 그 톡 쏘는 맛을 구현해 내려고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의 함유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바람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고추냉이를 좀 많이 먹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직접 이 고추냉이 뿌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람 억제력을 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고기를 먹을 때 회를 먹을 때 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이런 바람을 억제하는 효과도 크다고 하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 드시지 마시고 고추냉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냉이 들어있는 6-mshi 이 성분이 굉장히 바람 억제력이 뛰어나고 강력한 바람 억제력을 보이고 브로콜리의 20배에 달한다 그래서 고추냉이를 드실 때는 그 팩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드시기 보다는 생고추냉이를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이게 구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좀 또 비싸기도 하고요 제가 뭐 강력 추천 드리지 못하지만 저처럼 뭔가 좀 고추냉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좀 드시는 거 아껴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50 종류의 식물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가장 강한 식품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좀 알고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정말 앞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한 150종의 식물을 모두 비교해서 찾아낸 최고의 항산화 작용 강한 식품 한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요 150종의 식물 중에서도 특히 메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물 바로 메밀입니다 메밀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메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평소에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쉽게 물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특히 이런 여름에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메밀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람 및 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150종에 넘는 식물을 조사를 했고요 100마리가 넘는 쥐를 이용해서 항종양 효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 발생률과 폐전이 발생률에 대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대조근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안는 거죠 그 다음에 AHCC는 6단당 관련 화합물이고요 이제 회색 회색 막대바는 PMP로 폴리페놀 혼합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조근은 당연히 이제 암세포를 발라놓은 거니까 이제 다 뭐든지 암세포를 발라놓은 거예요 암이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암이 100% 다 발생합니다 뭐 HACC든 PMP든 다 발생했죠 근데 보세요 AHCC 투여군 6단당 관련 화합물을 했더니 가난 발생률은 뭐 89% 여전히 높죠 근데 폐전이 발생률은 40%로 떨어졌습니다 PMP 이 폴리페놀 혼합물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가난 발생률이 70%까지 떨어지고요 폐전이도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AHCC와 PMP 이 두 가지를 모두 투여한 것을 봤더니 이제 가난 발생률은 70% 폐전이 발생률은 2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밀 속에 있는 폴리페놀의 암 억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네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쥐를 통해서 황인이 된 거예요 또 실험 후 각각의 그룹에서 쥐의 생존율 폐의 병리 조직 등을 또 검사를 해봅니다 대조군의 쥐에서는 모두 이제 암이 발견됐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10에서 30%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또 실험용 쥐의 간 조직과 폐 조직인데요 왼쪽 사진이 이제 간 오른쪽이 폐 조직 사진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4번 4번에 이제 뭐 간암의 특징인 이게 저도 이제 영상을 전문적으로 이제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이제 저는 책에 나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A같은 경우에 실험용 쥐의 간 조직 사진인데요 이 4번 그림 이제 왼쪽 산단이 1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3번 그러니까 이제 왼쪽 상단 1번 왼쪽 하단 2번 오른쪽 상단 3번 오른쪽 하단 4번입니다 어 4에서는 간암의 특징인 세포의 다액화가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이제 암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 B사진을 봤더니 이제 쥐의 폐 조직인데 이 대조군인 4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거죠 이 간암에서 전의된 암화가 보이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전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실제 그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페놀 메밀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많이 드시면은 암 종양이 생기지 않고 또 억제되지 않는 전의되지 않는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건데요 어떻게 뭐가 되느냐 메밀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밀면 중에서도 껍질을 포함한 메밀을 만든 껍질을 포함한 메밀로 만든 메밀면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에 알맹이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국수를 다 먹으면은 이 메밀을 삶았던 국물도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메밀에 함유된 루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메밀국수를 삶을 때 물에서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비타민C와 더불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내추럴이나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메밀이 삶은 물도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메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 다른 식품들을 먹으면 되니까 내가 메밀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드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메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150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암의 전이와 억제, 종양의 발생 이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메밀을 다량 섭취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메밀국수를 먹는 것이 좋다 또 메밀국수도 그냥 메밀국수가 아니라 그 껍질을 합류해서 만든 메밀 껍질에 더 많은 폴리페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메밀 껍질을 함께 메밀 면으로 만든 그런 메밀국수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밀국수를 좀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식품들 특히 천연의 식품들이 정말 항암제고 정말 좋은 식품이다 그것들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그 식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뽑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이 식품으로 먹었을 때랑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랑 같을 것이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이 과연 똑같을 것이냐 흡수나 작용 이런 것들이 동일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효과가 명확하다면 사실 이건 식품이 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기능식품 뭐 비싸기도 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의존해서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제철의 채소들 제철의 과일들을 직접 사서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약이고 최고의 항암식품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억제식품 사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뭐 좋은 식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알면서 앞으로 더 음식을 드실 때 이런 것들 위주로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전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가공주스로 마셔도 효과 좋은 항암에 좋은 최고의 과일입니다 저도 오늘 좀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연 주스 과일을 그대로 착즙하거나 생과일을 그대로 쓴 그런 과일을 이제 보통 최고로 치고 그런 주스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공주스로 마셔도 항암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효과가 좋은 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과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1997년 세계암예방연구재단 그리고 미국암연구소에서 국제판 암예방 15개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과일이 바로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감귤류가 암에 유효한 식품이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999년 일본 연구팀에서도 밀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크립톤 키산틴의 강력한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농업기술연구기구 과수연구소 연구팀에서도 감귤류에 함유된 베타크립토 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성분이 높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귤 이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베타크립토 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최초로 실시한 시험관 실험에서 베타크립토 키산틴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바람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크립토 키산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귤의 오렌지색의 근원이 되는 성분입니다 귤의 그 주황빛 이게 이제 베타크립토 키산틴이라는 거죠 밀감이 가장 뛰어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밀감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밀감이 가장 베타크립토 키산틴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니시에이션을 실행한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 키산틴을 발라봅니다 그랬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가 됩니다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순상되어 바람이 시작되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람의 유인물질을 이니시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시작되는 단계에 그 쥐의 피부에 베타크립토 키산틴을 발랐더니 피부암의 발생률이 3분의 1로 억제됐다는 거죠 또 음료수에 섞어서 섭취를 하게 했더니 피부암이나 대장암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변화 단계 그리고 대장암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실험 데이터인데요 베타크립토 키산틴의 피부암 억제 효과입니다 이제 그 검은색이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죠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르지 않은 경우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바른 경우입니다 그 세로축 이제 Y축은 G 한 마리당 종양의 수를 의미하니까요 높을수록 종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가로축 X축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확연하게 체계 나죠 베타크립토 키산틴 를 바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종양의 수가 많은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베타크립토 키산틴에는 활성산소의 생산 억제 효과와 소거작용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 등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작용들이 유전자의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귤류에서 바람 억제 효과가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이 오라프텐 암의 이니시에이션을 행한 쥐의 피부 대장 혀 식도 간 췌장을 대상으로 오라프텐을 투여를 해봤는데요 폐와 간을 제외하고 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오라프텐이 바람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물질의 해독 배설을 촉진하고 바람물질의 하나인 화해성산소와 일산화 질소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복합적인 기능에 따른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바람 억제 효과를 나타낸 성분인데요 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베타크립토키산틴이 이제 대장과 피부 오라프텐이 대장 췌장 식도 혀 피부 노빌레틴이 대장과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또 하나의 암 억제 성분은 이제 노빌레틴입니다 이 노빌레틴은 특수한 플라보노이드인 폴리메톡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노빌레틴이 바람 억제 암세포의 침입 지연 전의의 방지 종양세포 증식 억제 등 암 예방에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귤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섭취법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섭취법을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베타크리토키산틴이 귤 하나에 함유된 양은 1에서 2mg이라고 합니다 귤 하나를 먹으면 우리가 베타크리토키산틴이 이제 1에서 2mg 섭취를 하는 건데 뭐 특별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핀만큼 농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체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귤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먹어도 혈액 속에 베타크리토키산틴의 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귤 한두 개씩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 베타크리토키산틴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오늘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거 주스나 통조림으로 가공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정도로는 베타크리토키산틴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과즙 음료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열을 가하거나 이런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성분이 파괴가 돼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는데 이 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천연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다른 성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모든 걸 다 갈아서 마실 수는 없는 거고 뭐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런 맥락에서 이 귤로 만든 주스나 통조림은 우리가 먹어도 이 베타크리토키산틴이 그대로 남아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 베타크리토키산틴은 밀감의 색깔이 짙을수록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감을 이제 우리가 사실 귤은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이 밀감을 많이 섭취하면은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귤을 먹지 않는 그 계절에도 어느 정도 혈액성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그래도 귤이 제일 좀 가격적으로 저렴한 과일이잖아요 귤을 그때 많이 드셔 놓으시면은 사계절 내내 귤 먹지 않는 계절에도 이 베타크리토키산틴이 농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라프텐과 노밀레틴 이 두 개의 항암 성분은요 껍질에는 함유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과육 부분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음료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감귤류의 주스에는 소량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다 이러면은 알맹이와 껍질을 함께 마멀레이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바짝 졸이면은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마멀레이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가 이게 뭐지 라고 찾아봤는데요 이 마멀레이드는 과일에 설탕과 물 일부 상품에서는 그 계라제 등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보존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마멀레이드는 거의 신맛을 지는 과일 특히 오렌지 이제 감귤류가 되겠죠 오렌지를 이용해서 보관한 식품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과 청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청과와 이제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멀레이드로 귤을 껍질 채 만들어서 드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오라프텐과 노빌레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론 말씀드리면은 귤에는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크립토키산틴, 오라프텐, 노빌레틴 이 세 가지 항암 성분이 암 억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베타크립토키산틴은 이제 가공을 해서 먹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라프텐과 노빌레틴은 과일 부분엔 거의 없고 껍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청과의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섭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귤에 대해서 이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놀라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에 귤 많이 챙겨드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염수보다 무려 90배 더 강한 종양 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입니다 오늘 저는 진짜 이 과일에 대해서 완전히 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되게 먹기 좋고 달콤하고 식사 대용으로 좋은 과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종양을 괴사시키는 그 그 면역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과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종양을 괴사시키는 최강의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여러분들은 바나나가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 뭐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바나나가 이 암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바나나 하면은 뭐 아침 식사로 좋은 뭐 과일 뭐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과일 그리고 뭐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과일 뭐 이렇게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바나나가 정말 탁월합니다 데이케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과일과 면역력과의 관계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과일을 갈아 으깬 다음에 여과한 액체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바나나 수바 파인애플의 순서로 종양 괴사 인자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인 생리식염수에서는 10유닛 정도 넘은 살짝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반해 바나나에서는 무려 1000유닛 1000유닛 이상으로 식염수 대비해서 약 90배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게 데이터인데요 과즙의 정맥 내 투여에 의한 종양 괴사 인자 생산 효과라는 데이터입니다 제일 위에 생리식염수가 있죠 10을 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1000을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식염수 대비해서 중양 괴사 인자 활성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바나나 수박 포도 배 파인애플 감 사과 이런 과일들이 일반 생리식염수보다는 이런 종양 괴사 인자의 생산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일이 호중구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합니다 호중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생리식염수를 준 대조군의 호중구 직접 작용이 생리식염수는 이제 3% 그런데 과일군에서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9%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의 뭐 67배에서 16배까지 이렇게 차이 났다는 거죠 호중구 직접 작용이라는 것은 호중구가 이물질을 침입했을 때 다량으로 모이는 작용인데요 이 호중구 직접 작용의 수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일에서 식염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거죠 특히 바나나는 키위의 절반 정도로도 같은 호중구 수의 증가를 보였고요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검은 반점이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호중구 활성화 작용이 높았습니다 우리 바나나가 이제 3종류가 있죠 초록 바나나 노란 바나나 그리고 뭐 검은 반점들 막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먹는 검정 바나나죠 근데 이 면역의 체계에서는 이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가 호중구의 활성화 작용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나나 섭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일에 의한 백혈구의 활성화는 한 번 먹었다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먹고 난 지 몇 시간 내에 빠르게 일어나고 그 효과 역시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므로 한꺼번에 뭔가 많이 과일을 섭취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바나나의 면역 활성화 능력은 숙성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 같은 바나나라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바나나가 어떻게 얼마만큼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껍질이 노랗게 익은 바나나보다는 푸른빛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덜 익은 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강하고요 또 완전히 숙성하여서 껍질이 검은 바나나가 되면 활성이 매우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되는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가 이게 면역 활성화에 있어서는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 바나나 중에서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푸른바나나가 더 활성도가 좋아지고 제일 끝판왕 활성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은 숙성된 검은 반점이 있는 바나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의 종양개사 인자 생산 효과는 다른 과일을 압도합니다 희겸수 대비해서 약 90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요 이 바나나도 역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정색 바나나 우리가 잘 안 먹는 이 검정색 바나나가 가장 효과가 좋고 그 다음 푸른바나나 마지막으로 노란바나나가 가장 효과가 안 좋더라 가장 효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면역력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암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검은 바나나를 드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검은 바나나가 사실은 스위트 스팟 해가지고 더 달콤하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잘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왠지는 모르겠으나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뭔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은 바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확실히 뭐 이 바나나의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믹서기에 갈려서 뭐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검은 바나나를 먹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뭐 검은색 그 반점이 스위트 스팟이라 해서 단맛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뭐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은 그 단맛을 더 극대화 시켜서 더 맛있게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나에 대해서 오늘 진짜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바나나가 면역력에 중요하고 또 종양계사 인자를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지는 몰랐는데 특히 검은 바나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저희 주변에 검은 바나나 싸게 팔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선호 안하니까 그런 것을 사다가 주스로 갈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드시면은 뭐 같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한 몸에 좋은 특히 이런 암 치료에 적합한 과일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런 먹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한 개 이것이 내 몸속 발암물질을 제거한다 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뭐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과일이 놀랍게도 우리 몸에 발암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 몸속의 대장에는 백여종에 이르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세균 중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요 또 유해한 유해균이 있습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좋은균 나쁜균인데 이 좋은균과 나쁜균이 우리 대장 속에서 세력도통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좋은균이 이제 이기고 어떨 때는 나쁜균이 이기게 되는데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균이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균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쁜균이 이제 이겨서 우리 대장 속에 그런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대장 안에 되게 좋은 건데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비피더스균 유산균 뭐 이런 이제 좋은 유익균들이 우리 대장 속에서 늘어나게 되고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유해 세균들이 많이 증가해서 나쁜균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대장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육류를 과잉 섭취하면은 이제 장내 유해 세균이 널리 퍼지게 되고 반대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면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류를 지양하고 식이섬유를 이제 지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의 다자와 교수 연구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연구를 한 거죠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과일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물질에 주목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팩틴은 과일 속에 함유된 다당류로 과실이 숙성할 때 젤리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실험 결과 애플팩틴을 첨가한 사료를 먹은 그룹과 첨가가 되지 않은 보통의 사료를 먹은 그룹에서 암 한 개당 평균 최적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쥐 한 마리에 생긴 암 한 개당 평균 최적입니다 A군 보통 먹이를 먹인 쥐가 가장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B군 10%의 팩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이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 팩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가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의 발생률에서도 A군에서는 19마리 한 마리는 이제 사고사로 죽었고 근데 나머지 모든 쥐들에서 모두 대장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B군 10%의 팩틴을 넣은 그 사료를 먹은 쥐들은 20마리 중에서 14마리 즉 70%가 대장암이 생겼습니다 C군 20%의 팩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은 9마리 즉 45%가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어 애플팩틴을 넣지 않은 사료를 먹은 쥐들은 모두 다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애플팩틴을 20% 넣은 사료를 먹은 쥐들에서는 45%만이 대장암이 발병했다 이는 애플팩틴이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자와 교수는요 애플팩틴의 암 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은 되지 않지만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들어가 변의 양을 늘리고 그것이 대장을 자극하여 배설을 촉진합니다 배설이 빨라진다는 것은 인체가 발암물질을 흡수할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대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대장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변을 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노폐물 그리고 다양한 독성요소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에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애플팩틴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대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배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해물질 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암 발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은 나쁜 물질을 계속 내보내니까요 근데 이게 막 오랫동안 쌓여있다 우리 대장에 쌓여있고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러있다 이러면 당연히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바람인자와 바람촉진인자가 있습니다 바람인자는 건강한 세포에 파고들어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바람촉진인자가 가세하게 되면 세포의 성질 그 자체가 바뀌어서 이사 번식 전의 암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을 세포의 암하라고 합니다 바람인자가 구조를 바꿔버리고 촉진인자가 이 암을 더 키운 거죠 바람촉진인자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그란딘 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농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까 애플팩틴을 먹인 사료의 쥐들의 프로스타그란딘 바람촉진인자의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먹이를 먹은 쥐가 애플팩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먹이를 먹은 쥐가 애플팩틴을 먹은 쥐보다 농도가 2.7배 높았다는 거예요 농도가 높았다는 것은 뭐죠 바람촉진인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팩틴을 주지 않은 쥐는 암 발생이 쉽다라는 의무입니다 이 팩틴이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과 사과에 함유된 팩틴의 항암 효과가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팩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과는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편이 식이섬유를 통째로 섭취할 수 있어서 대장을 청소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생사과를 먹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해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애플팩틴을 가열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암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나쁜 이제 그런 거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플팩틴을 가열했더니 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더 뛰어나 졌다 그래서 이 사과는 날것으로 통째로 먹어도 좋고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과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애플팩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푸른 사과 덜 익은 사과 이것은 이제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체내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빨간 사과 제철 사과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과를 고르는 법 껍질에 윤기가 돌고 흠집이 없으면 좋고요 손가락을 생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온에서 일주일 보관 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넣으실 경우에는 야채칸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애플팩틴은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 그리고 대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에 그 발암 물질 발암 물질이 머물러 쓰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발암 촉진이자 농도를 저하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생으로 먹어도 좋고 뭐 약간의 가열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은데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참 뭐 요즘에 금값이 돼가지고 좀 뭐 사실 구하기가 좀 선뜻 비싼 값에 손이 잘 가진 않지만 여전히 사과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좋은 과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과일들을 잘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구운 생선에 이것 뿌렸더니 발암 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익숙한 행위이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먼저 프리라디컬 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프리라디컬은요 여러 장기의 병이나 바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노화를 진행시키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프리라디컬 이라는 것은 이 가마다 연구팀에서요 구운 연어의 껍질에 있는 프리라디컬을 전자스피 공면법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구운 영어 그러니까 굽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뭐 잘 익었겠고 어떤 부분은 좀 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지 않은 부분에는 프리라디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좀 구우면서 타게 되는 그 부분에는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탄 거 먹지 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거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탄 부분은 이제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발견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먹으면 제일 좋죠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부분에 레몬즙을 뿌려봅니다 레몬즙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생선구이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이제 레몬 같은 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뭐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뭐 생선이나 고기 위에 뿌려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구이에 레몬즙을 짜서 뿌려본 겁니다 레몬즙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이 프리라디컬 화합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연구진은 왜 레몬즙을 프리라디컬이 검출된 그 생선의 그 영역에 뿌렸을까요 이 레몬에 주목한 이유는 이 비타민C가 프리라디컬을 붙잡아서 안정된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운 생선에 보통 레몬조각을 곁들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우린 보통 이제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혹은 그 생선의 비린내를 찾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 소거활성 이 조사 데이터가 있는데요 레몬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식품의 슈퍼옥시드를 소거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뭐 그 밖에도 홍차 오갈피 껍질 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생선하고 잘 먹진 않죠 그래서 생선하고 같이 곁들여 먹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레몬즙 레몬즙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또 비타민E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든 음식과 비타민E가 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좋더라는 거에요 이 비타민C는 혈액 속에만 녹아져 있는데요 비타민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서 직접 생물 라디컬을 붙잡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이 라디컬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E는 세포의 막을 파고들어 가지고 라디컬을 붙잡아서 방어를 하고 자기 자신 자체가 그 과정에서 라디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C가 그 비타민E 라디컬 변화된 비타민E 라디컬을 원래의 비타민E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비타민C 자기 자신은 비타민C 라디컬이 되어서 오줌에 섞여서 배출이 쭉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몸속에 라디컬이 남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협력해서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데요 우리가 비타민E 비타민C 각각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뭐 되겠죠 그 비타민E가 이제 라디컬을 붙잡아 가지고 본인이 비타민E 라디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비타민C가 이제 붙으면서 비타민E 라디컬을 원래 상태 정상상태로 비타민E로 되돌려 놓고 비타민C 자기 자신이 비타민C 라디컬이 되어 버려 가지고 오줌으로 우리 체내에서 싹 빠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는 라디컬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E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에 뭐 이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 바람과 노화 촉진의 원인인 프리라디컬이 제거가 되더라 그래서 뭐 구운 생선 뭐 우리나라는 많이 먹잖아요 뭐 고등어도 그렇고 뭐 고기도 그렇고 뭐 삼치 뭐 꽁치 뭐 많이 먹죠 그런 구운 생선에 항상 이제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뭐 사실 레몬즙이 진짜 그 레몬을 직접 짜지 않아도 레몬즙만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뿌려 먹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뿌려 먹으면은 바람과 노화 촉진의 원인이 프리라디컬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이제 레몬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오렌지 뭐 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느냐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 책에 이제 그 이 부분을 연구한 연구진의 그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감귤류 과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이 아니더라도 뭐 뭐 감귤 귤 뭐 한라봉 뭐 이런 것들 같이 먹어주면은 혹은 그 즙을 뿌려서 이제 먹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프리라디컬이 제거된 이제 생선구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그 식품의 섭취 방법 속에 우리 단순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그 식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막 각종 지혜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뭐 이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해주는 다양한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어 굉장히 그 건강 식사 건강식인 경우가 많고 또 뭐 특정 음식들 뭐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암에 안 좋다 뭐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뭐 사실 근데 그걸 안 먹기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중화시킬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식생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특정 음식을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안 먹거나 뭐 먹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종 음식의 그 조화로써 그 성분들을 이용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보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레몬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구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레몬즙 뿌려서 드시면은 정말 그 라디컬이 노화와 암의 원인인 그 물질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생선구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연구자 자신의 암을 두 번이나 고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가 암에 두 번이나 걸렸는데요 그때마다 이것을 먹고 암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식품의 그 성분 중에서는요 바람의 위험인자를 방어인자로 바꾸는 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오늘 소개해 드린 식품 잘 들으시고 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일본 나가노연에 가면요 팽이버섯의 주요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나카 박사라는 분이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5년간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신기한게 발견되요 팽이버섯 농가에서는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나가노연 전 지역의 암 사망률과 비교하면 이 나가노연에서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암 사망률은 6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버섯 재배 농가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팽이버섯을 뭐 직접 키우고 하니까 훨씬 더 일반 가정보다 팽이버섯을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 팽이버섯을 재배한 농가들의 암 사망률이 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은 팽이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그 집보다 60%나 암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이 팽이버섯을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팽이버섯은 식품 속에 바람 위험 인자를 없앨 뿐 아니라 반대로 방어 인자로 변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바람 인자를 제거하는데 그치는데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바람을 방어하는 인자로 변환시킨다 굉장한 힘이죠 이 데이터는 팽이버섯과 암 사망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체를 160.1로 봤을 때 어 나가노여의 남자는 90.8 여자는 69.3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팽이버섯 재배 농가를 봤더니 전체를 97.1로 봤을 때 남자는 57.5 여자는 39.7 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수치도 160.1에서 97.1로 낮아졌고 성별 비교를 보더라도 남자 90.8 에서 57.5 여자 69.3 에서 39.7 로 굉장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자가 이제 암에 걸립니다 자신의 직장암과 피부암 이 두가지 암에 걸리는데요 이때 팽이버섯 추출물을 이용을 합니다 일단 먼저 직장암이 먼저 나타났는데 63세에 나타났고 93년 1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수술은 못하고 하루에 FEH-G 이것을 1800mg씩 두달을 먹었다고 해요 FEH-G는 팽이버섯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2개월 후에 암의 크기가 직경 30mm에서 11mm로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암이 줄어든 거죠 또 FEH-G를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에서도 암세포가 사실상 증식을 멈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밑에는 실제 연구자의 실제 내신경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68세에 피부암이 나타납니다 98년 5월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 5년 후에 왼쪽 뺨에서 피부암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장암 때문에 이제 그 FEH-G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피부암이 또 발병을 하니까 이 복용량을 1800mg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종양이 급속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났을 때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실제 이게 연구자의 피부암인데요 98년 5월에 저 정도로 시커멓게 보이는게 피부암 그런데 이제 99년 1월에 보면 많이 옅어졌죠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그리고 99년 7월에는 아예 사라진 굉장히 옅어져서 완전히 소실된 이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팽이버섯 추출물을 먹고 본인이 그렇게 효과를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팽이버섯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팽이버섯 서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팽이버섯은 일상의 식품이죠 그래서 뭐 딱히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연구자는 암 예방을 목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된장국이나 전골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물도 같이 먹을 것을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지난번 인가요 지지 지난번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건더기에 영양분이 있는게 아니고요 찌개나 전골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분들이 국물에 다 녹아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찜에 팽이버섯 10g을 넣고 이것을 전부 먹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팽이버섯 어떻게 어떤 걸 골라서 먹으면 될까요 구입할 때는 전체적으로 탄력 있고 줄기가 가지런하며 흰 것을 골라야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을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암에 있어서 효과가 뛰어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연구자의 암을 실제로 두 번이나 고쳤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2H-G 추출물로 효과를 받는데요 이것은 팽이버섯에 들어 있는 물질이니까 팽이버섯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골이나 국에 팽이버섯을 넣고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팽이버섯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두 개 묶음에 천 원 뭐 많게는 세 개 묶음에 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값도 굉장히 저렴한 버섯 중 하나고 어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식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맛도 뭐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버섯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싼 뭐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사드시지 마시고 이런 신선한 항암식품을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팽이버섯 말씀드렸는데요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제가 일부러 선택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어 결코 굉장한 어떤 식품이 있는게 아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품 중에서도 항암력이 뛰어난 것들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전품 암세포만 직접 2개 주제를 그 Bereich Gotham 한가지입니다 그것도 akerun comparing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인데요. 뭔지 아시겠나요? 아마 주부분들은 정확히 아실 것 같고 저같이 주부가 아니신 분들은 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버섯이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버섯인데 버섯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버섯은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이 송이버섯이요 매우 효과 높은 항종양물질이 함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함유가 기한되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식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김키대학교 대학원 은용생명과학과 가와무라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버섯류, 락교, 죽순, 갓 등등등등 23종류의 식품 추출물을 동결건조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암바이러스 SV40에 대한 실험에서 송이버섯 성분이 종양세포에 대한 강력한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무라 교수팀은 송이버섯의 성분에서 얻은 항종양 단백질을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와무라 교수팀은 실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암세포의 배양액 10mm당 10마이크로그램의 MAP를 첨가합니다. 그 결과 종양세포는 거의 죽고 정상세포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은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직접 공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거죠. 버섯류의 항암작용 중에서도 이 송이버섯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말국버섯, 잎새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여러가지 버섯을 다 놓고서 버섯류의 종양저지율과 암세포만을 선택 공격하는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만 송이버섯이 91.8% 종양저지율이 91.8%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버섯이 이처럼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버섯이다. 그럼 송이버섯을 어떻게 처치하면 될까요? 이 송이버섯을 들어있는 성분 송이버섯의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일단 고온을 피하셔야 됩니다. 조리할 때 직접 뭔가 불에 굽기보다는 넣어서 쪄먹는 것이 송이버섯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끔 고기 구울 때 같이 굽잖아요? 그렇게 굽기보다는 쪄서 드셔라. 채소찜의 형태로 드신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버섯은 가시 완전히 펴진 것보다 펴지기 전에 상태에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이 버섯의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붕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웅크러 든 것 터지기 전에 상태가 송이버섯은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이버섯을 보존할 때는 랩에 싸서 냉동보관하면 되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신선하게 바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냉동보관을 할 경우에는 유효성분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이 송이버섯이 어떤 게 좋은가?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는 이제 삼등품의 계산품이라고 써있는 가시 3분의 1 이상 펴진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버섯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버섯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송이버섯은 길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8cm 이상이 되고요. 가시 전혀 펴지지 않는 것이 1등품입니다. 1등품 길이가 어느 정도도 크고 갓도 펴지지 않는 거 2등품은 길이가 6에서 8cm고 가시 3분의 1 이내로 펴진 거 이게 이제 2등품이고요. 3등품은 이제 길이가 6cm 미만이거나 가시 3분의 1 이상 펴지면은 이건 3등품이고 등급 외품 이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는 뭐 기염품, 파손품, 벌레 먹은 거, 물에 젖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상품성에 가치가 없는 버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버섯은 항종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송이버섯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송이버섯은 펴지기 전 상태의 송이버섯이다. 길이는 8cm 정도 이상 되는 것들 이런 이제 송이버섯을 여러분이 사서 뭐 저 제 생각에는 뭐 쪄서 먹거나 뭐 제 생각입니다. 차를 끓여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이버섯을 섭취해 보시면은 네모만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심지어 그 물질 이름도 항종양 물질이잖아요. 종양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좋으니까 이 송이버섯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이제 버섯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아마 한두 가지 종류의 버섯을 더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지난번 소개해드린 버섯도 마찬가지죠. 입원도 그렇고 버섯이 생각보다 우리 그 암 환자분들 암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샤부샤부 같은 거 버섯 버섯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 마침 이제 저도 오늘도 먹었거든요. 뭐 이 버섯들을 더 맛있게 많이 먹으신 방법들을 고안하신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싼 뭐 이런 건강 있는 식품 드시지 마시고 또 그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약들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의 원물 그대로의 그 상품을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건강 기능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식품의 원 상태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약보다는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쓰시고 내 몸을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치료 약에도 쓰인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항암제에도 이것을 활용해서 약제로 쓰인 식품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버섯.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 계속 버섯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섯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버섯 같은 거 암이 내가 좀 걱정된다. 혹은 암을 앓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체. 이 다당체라는 것은 당의 분자가 수십 개선 연결된 건데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표고버섯의 다당체는 렌티난이라는 약품명으로 암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쓰일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고요.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고버섯을 직접적인 암 억제작용이 있는 약제하고 이 표고버섯을 같이 사용하여서 항암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사용합니다. 보통 이 약제인 렌티나는 혈관에 주사하여서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내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고버섯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도 이 표고버섯이 가진 암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구라식의 교수팀에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발암물질만을 준 쥐에 비해서 발암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활성 수치도 발암물질을 주지 않은 정상적인 쥐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쥐한테 발암물질을 다 준 거죠. A의 쥐하고 B의 쥐에게 A의 쥐에게는 발암물질만 준 거고 B의 쥐에는 표고버섯을 함께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NK세포가 표고버섯을 준 쥐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NK세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를 잡는 그런 세포죠. 또 활성 수치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NK세포와 함께 암세포를 공격하는 매크로파지 T림프구 LAK세포의 활성에 있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10마리를 발암물질만 주고요. 발암물질과 함께 표고버섯을 준 쥐는 17마리였습니다. 발암물질을 주니까 당연히 그 쥐한테는 암이 다 생겼습니다. 발암률 100%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표고버섯을 줬을 뿐인데 발암률이 52%가 된 겁니다. 거의 절반 17마리 중에서 9마리만 암이 생긴 거죠. 거의 절반 정도가 암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고버섯이 얼마나 암을 억제하는 힘이 대단한지 센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표고버섯과 NK세포의 활성도인데요. 발암물질과 표고버섯을 함께 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막대그래프 보시면은 NK세포의 활성도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가운데 발암물질만 준 그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 받더니 거의 뭐 10%로도 미치지 못하죠. 거의 5% 정도죠. 그리고 발암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쥐 보시면은 45% 정도의 NK세포의 활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정상 쥐 아무런 걸 하지 않는 쥐는 NK세포가 45%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 발암물질을 준 쥐 그 쥐의 NK세포 활성도는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뭐 10% 정상 쥐에 대해서 정상지에 비해서 10% 정도로 활성도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줬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발암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일반적인 쥐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표고버섯이 얼마나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엿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고버섯 뭐 마트에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영상을 보시고 먹을 것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혹시나 이것을 생으로 먹어야 될까? 열을 가면 파괴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먹으면 이게 영양성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우려가 되는데 이 표고버섯은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다단체는 가열에도 거의 효과가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날것으로 드실 분들은 날것으로 드시고 불에 가열에도 드실 분들은 가열에도 드셔도 상관이 없다. 불량은 대략 하루에 표고버섯 한 두 장 정도 드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동맥 경화를 억제하고요. 변비해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걱정되고 암을 앓고 있어서 이 암을 어떻게 없애려는 그런 측면에서도 표고버섯은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지만 암을 억제하는 기능 외에도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이죠.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또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칼슘의 흡수 침착을 돕는 비타민 D의 선도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잠시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면 이 선도물질이 비타민 D로 변환이 되어서 골다공증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뼈 건강이 고민한다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렸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표고버섯은 항암제에 쓰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말린 것이든 날 것이든 효과는 변함이 없다. 하루에 한두 장 정도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편하게 편하게 마트에서 표고버섯을 사셨다가 샤부샤부로 드셔도 좋고 차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찌개에 넣어서 국에 넣어서 편안하게 드시면 충분히 표고버섯에 있는 그런 암을 억제한 효과들을 섭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약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식품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몸의 좋은 음식들 잘 골라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치료율 100% 효과 모인 최강의 해산물입니다. 제가 오늘 총 두 가지 해산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려 동물실험에서 암 치료율이 100%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으시고 이 해산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 가면 이곳에 가리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려야 한 물은 바로 가리비입니다. 산업기술개발센터에서 암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가리비를 껍질채 삶아서 물을 13배 농축했습니다. 그런 후 이 농축액에서 네 가지 물질을 분리추출했고요. 이 성분을 가지고 동물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용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암세포 증식에 그 실험용 쥐가 다 죽었는데 비해서 가리비 농축의 추춘물 중 글리코겐 성분을 주사한 그룹은 100% 살았다는 거죠. 100%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쥐를 가지고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세 가지 쥐가 있었겠죠. 네 가지 물질을 추출했죠. 그리고 이 쥐에 암세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암세포가 그 쥐의 몸에서 성장해서 이 쥐는 암에 걸린 쥐가 되겠죠. 그런데 암세포만 주입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주입하고 가리비에서 추출한 네 가지 성분을 하나하나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각 쥐에게 주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네 가지 성분 중 하나였던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을 주입한 그 쥐가 암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리코겐 말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만 이식한 그 쥐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이 성분이 암치료율 100%를 보였다는 거죠. 사실 가리비에 있는 글리코겐이 항암효과가 높다는 연구는 보고된 예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을 연구한 연구자 다카야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리비에는 암에 잘 듣는 성분이 존재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가리비를 삶은 국물이지만 그것은 가리비의 관자와 살의 농축액 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리비가 실험에서 인간의 암회도 잘 듣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글리코겐이 소장 내에서 비슷한 작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고 실험용 쥐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100% 그럴 것이다?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높은 확률로 글리코겐이 인간의 몸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연구자의 얘기인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연구팀은 가리비뿐만 아니라 오징어에도 주목을 합니다. 아우모리 현에서 연간 약 20만 톤의 오징어가 잡힌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징어 먹물은 세균을 죽이거나 괴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먹물의 이런 특성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암에도 좀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죠. 오징어 먹물에서 뮤코다당이라는 당지를 합류하고 있는 복합당지를 추출하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세 종류의 성분도 분리를 합니다. 총 49마리의 G의 암을 접종했고요. 그중 15마리에는 생리 식염수를 주사했고요. 14마리에는 A 10마리에는 B 10마리에는 C를 주사를 합니다. 이것도 이거예요. 4마리의 G 4종류의 G가 있는데 이 4종류의 G에는 모두 다 암세포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암이 자라겠죠. 실제로 생리 식염수를 한 G에 주입을 했고 또 한 G에는 오징어 원물에 추출한 A라는 성분을 추출을 하고요. 다른 G에는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B라는 성분을 주입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C라는 물질을 주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G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암세포만을 주입한 G들은 다 죽었고요. A그룹에서는 6%가 살아남고 B그룹에서는 30%가 살아남고 C그룹에서는 10%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에는 항중량 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B에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당질에 비해서 많았고 C에는 단백질과 색소가 대부분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들 물질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갖고 있는 쥐의 몸체 갖고 있던 면역작용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그 작용 면역반응 이중에 이 작용을 강화하는데 이 물질들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와 가리비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 암이 사라진 거고 오징어는 100%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분들을 주입한지와 주입하지 않은지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와 가리비를 먹으면 암환자 분들에게도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자의 이야기인데요. 오징어와 가리비는 구이, 국, 간식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냉동을 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드시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 가리비를 끓인 물을 먹었죠. 통채 끓인 물 그래서 그렇게 국을 만들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리비를 고르실 때는 관자의 탄력이 있고 투명한 우유핏을 띠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오징어는 색소세포가 선명하게 보이고 근육이 투명한 것이 신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쥐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한 거죠. 동물실험을 했을 때 가리비는 100% 암 억제율을 보였고 오징어는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해산물이 먹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거고 고기는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딱히 유익할 게 없다. 안 먹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는 정 먹고 싶다면 해산물을 먹어라 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산물이 암을 억제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뭔가 동물성 식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고기보다는 이런 해산물들을 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녹황색 채소보다 강력한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녹황색 채소 하면 시금치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암에 좋다 좋은 항암식품이다 항산화 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녹황색 채소 이 녹황색 채소에는요. 보통 베타카로틴 이랑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프로비타민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이 비타민 A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가 약해지는 등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식품은요. 이런 부작용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나요? 저도 연어초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아 저도 이게 이 정도로 좋았나? 뭐 보통 이제 시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기 생선 뭐 가급적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충실해서 고기하고 생선은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 쭉 보시면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고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생선 쪽에는 뭔가 해산물 쪽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뭐 미역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생선도 그렇고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생선도 그렇고 암튼 뭐 해산물 쪽에는 또 뭐 조개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이런 항암을 해주는 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이 있더라.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움을 준 것은 연어다. 연어. 이 연어에는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크산틴은요. 베타카로틴과 유사한 카로티노이드인데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나카 교수팀이 이제 여러 암에 대한 억제 효과를 연구합니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광암의 발생률은 57%가 감소했고요. 대장암은 50%가 감소했습니다. 또 설암의 경우 대조구는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54%가 암이 발생했는데 이 아스타크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암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이 연어에 들어가 있는 아스타크산틴이 파고라 효과를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그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암 발생률을 보여줍니다. 방광암 대장암 설암이 있는데 이제 동물실험을 한 거죠. 똑같이 발암물질을 아마 쥐일 거예요. 그 쥐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암물질을 그 쥐에게 투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발암물질이 암을 발생시키고요. 암이 이제 걸리되겠죠. 그런데 방광암에 이제 암을 심어놨더니 방광암을 투여했더니 42%가 이제 암이 발생합니다. 42%가 그 발암물질에 의해서 방광암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스타크 산틴을 투여한 투여했더니 방광암이 발생한 비율이 18%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암물질만 투여한 그룹은 43%가 암이 발생했는데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발암물질과 아스타크 산틴을 같이 투여했더니 21%밖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가 뚝 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설암인데 설암에도 이제 발암물질을 투여했더니 54%가 설암이 됐는데 아스타크 산틴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제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타크 산틴의 암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연어를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이 연어는요 잘 고르셔야 되는데 색깔이 붉을수록 좋습니다. 짙은 붉은색일수록 이 아스타크 산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어나 새우 개 같은 거 보면 붉은색을 띄는 것들이 있죠. 그 붉은색 색소가 아스타크 산틴입니다. 붉은 빛이 강하고 진하다 이러면 아스타크 산틴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연어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연어 뭐 초밥 이런 거를 먹으니까 그 약간 뭐 붉은 빛 그 살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어 종류는 많더라.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 연어의 색깔이 다양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암을 발생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바로 붉은색 연어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거 보면요. 홍연어 붉은색 연어죠. 홍연어에는 아스타크 산틴의 합류량이 100g당 3.15mg 들어있었고요. 통어의 붉은 살에는 100g당 1.05mg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타크 산틴이 은연어에는 100g당 1.05mg 1.05mg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었고 첨연어라는 연어에는 아스타크 산틴이 100g당 0.45mg 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같은 연어인데 홍연어하고 첨연어하고 벌써 거의 8배, 7배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어를 먹더라도 붉은색 짙은 붉은색의 연어를 먹는 것이 암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붉은빛이 도는 연어에 아스타크 산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연어나 송어 알져대도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는데 젓갈이 위험한 것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새우나 겨에도 껍질이 붉은색인 새우나 겨도 아스타크 산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껍질 채 먹는 게 좋다. 새우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아스타크 산틴은 다행히도 열에 강하고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막 해도 이 아스타크 산틴이 소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어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어가 양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생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가 이제 많은 연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미 연안의 범고렉 99%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영어 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때문에 그렇더라. 뭐 영국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어 양식장의 항생제 사용을 이제 뭐 자제하도록 약간 이제 심각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칠레에서도 이 연어를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양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폐사를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연어를 드실 때는 어 가급적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무항생제 연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음식 공부를 하고 음식을 자꾸 알아보고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물론 비싸죠. 비싸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우리 목적에 적합한 곳에 돈을 쓸 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싸도 근데 뭐 돈 좀 아끼겠다고 같은 연어인데 이제 항생제 막 들어가는 연어 드시면은 이게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연어의 붉은빛이 아스타크 산틴이다. 이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베타카로틴보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보다 몇 배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암을 억지 않고 뛰어나다는 거 제가 이제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연어 뭐 먹고 싶은데 고기 먹지 말랬어 생선은 불안 좋다고 했어 너무 억지로 참으시기보다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씩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문창시 원장님에 따르면은 이제 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수은에 이제 우리 해산물에 수은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제 좀 적절하게 가급적 적은 양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1g씩만 먹어도 효과가 충분한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 1g에 해당하는 것은 항암식품은 아니고 항암 성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 매일 조금씩 챙겨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그 식품 성분은요. 바로 DHA 입니다. 이 DHA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충분히 챙겨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DHA의 암 억제 효과 암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에 탁월한 DHA는요. 하루 1g 섭취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DHA는 바람에 관계되는 효소의 합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야자와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의 식생활이 서구가 되면서 생선 섭취가 감소하고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대장암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서구가 되면서 일본이 보통 먹던 생선 같은 거가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대장암이 늘어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고기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라딘과 DHA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 둘이 같은 종족이었다는 거죠. 즉 같은 계열에 뭔가 연결된 아주 밀접한 그런 성분들이었다는 거죠. 프로스타글라딘은요. 육류에 함유된 아라키도산으로 만들어졌고요.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감마 리놀렌산은 리놀렌산의 일족이며 같은 속 안에는 DHA의 동료필인 알파 리놀렌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같은 조상을 둔 두 개의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암을 만드는 성분이고 하나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마 리놀렌산은 암을 촉진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바람을 억제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 6 계열이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 3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다 알파 리놀렌산의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튀긴 음식 먹지 마라. 튀김에 쓰는 기름 이런 거 자꾸 자제하고 먹지 말라는 게 오메가 6의 비율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방 상들이 중요하게 되는 이 DHA와 프로스타글라딘의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야자화 교수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은 프로모터로서 인간의 몸에 암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라딘은 사이클로 옥시진화제라는 효소를 합성하는데 DHA가 이를 억제시켜서 암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라딘이 암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상하냐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게 사이클로 옥시진화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이게 암이 막 되고 하는데 DHA가 이걸 딱 끊어준다는 겁니다. 식생활의 서구와 더불어 늘고 있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바람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G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는 오메가6 계열의 옥수수 기름 다른 한쪽에는 오메가3 계열의 가다랑어유를 투여합니다. 두 그룹의 G가 있는데 둘 다 암세포를 넣어놓고 바람이자를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는 옥수수유 다른 한쪽에는 가다랑어유를 이렇게 주입을 한거에요. 옥수수유는 오메가6 가 되는거고 가다랑어는 오메가3 가 되는거겠죠. 그러자 옥수수유에서는 종양의 발생률이 70% 종양의 수는 25개 가 만들어졌구요. 가다랑어유에서는 각각 40%와 7개로 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 줄었죠. 거의 절반정도 실제 종양의 수는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DHA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겁니다. 이 DHA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장어 이 순서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 DHA의 하루 이상적인 섭취량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0.5g에서 1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DHA를 과잉 섭취해도 큰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생선을 먹는 식으로 생선 요리를 평소에 즐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나쁘진 않으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DHA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보통 등푸른 생선이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생선 회나 생선 구이 생선 조림 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먹어도 되는데요. 다만 굽거나 졸일 경우에 조리를 할 경우에 20% 정도 손실이 생기고요. 튀기면 50%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회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와 회로 먹는 게 좀 그렇다 이러면 굽거나 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건 절반 정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DHA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혈중 농도가 조금 내려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HA의 효과를 좀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DHA의 리놀렌산 방출 효과 작용도 있어서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하면 DHA의 효과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식물성 기름은 좀 가급적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는 리놀렌산이나 DHA는 둘 다 세포막에는 인지질 필수 지방산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한 거죠. 둘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한다? 이러면 DHA를 받아들일 공간이 적어지는 거고요. DHA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리놀렌산의 여분이 흡수되지 않고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DHA를 많이 섭취하면 리놀렌산의 방출되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류에 함유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이쪽에 100g당 지방산의 총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그게 효과가 무조건 더 좋다 이건 아니고요. 적은 양을 꾸중히 드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오메가3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DHA 하루 1g 서치는 암을 막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오메가3 약으로 드시는 분 있죠. 건강기능 식품으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 식품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재료 자연의 식재료를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과다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과다하게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약을 사 드실 그런 돈으로 오히려 신선한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선의 방사선 같은 거 많이 고민 되실 분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지구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나 그렇게 크게 완전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적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H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잘 몰랐던 DHA 역할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연의 식품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지만 암이 예방되고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토 이누이토죠 이글루 만들어서 사는 추운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상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들의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발생 막는 최고의 음식 한가지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인데요 그냥 생선이 아니고 등푸른 생선입니다 꽁치 고등어 뭐 이런 생선이 되겠죠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야 이거 채소 과일도 아니고 생선 많이 먹었는데 왜 암에 안 걸리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지방을 둘로 나누죠 동물성 지방에는 소기름 돼지기름 식물성 지방에는 옥수수유 홍화유 대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고지방식이 되죠 이 고지방식이 대장암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많이 먹고 요리에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연안지역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다표범 같은 바다 동물과 어류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이누이트 에게는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누이트족이 사는 환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풀 거의 자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과일을 먹고 거기에 무슨 채소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걸 못 먹어서 일종의 암이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고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이 지방의 섭취량이 안 발생을 결정한다 이것보다는 섭취하는 지방이 어떤 종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바람의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나리사와 씨를 비롯한 연구팀이 대장암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놀레산을 투여한 쥐의 대장암 발생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DHA를 투여한 쥐는 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DHA가 대장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DHA와 함께 EPA라는 게 있거든요 EPA의 암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실험의 데이터인데 실험용 쥐의 대장암 발생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높을수록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 건데 수돗물 같은 경우에 76%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의 바람인자를 쥐한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을 줬을 때 76%의 발생률이 보였고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90% EPA 같은 경우에는 89% 그리고 DHA 같은 경우에는 67% 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돗물보다도 DHA가 낮잖아요 그리고 리놀렌산 하고 EPA 는 수돗물이 높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우리가 먹는 식용수잖아요 리놀렌산과 EPA 는 높아졌으니까 이게 암을 발생시키는 촉진인자 그리고 DHA는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리놀렌산 그 자체에는 사실 바람성은 없습니다 근데 암이 되기 전 상태의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역할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DHA는 반대로 세포가 암으로 변화하다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제 EPA가 남는 건데 이 EPA가 그 생선의 지방에 들어있습니다 생선의 지방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게 이제 DHA와 EPA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리사와 씨는 DHA와 EPA가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며 식물류 중에서도 차조기유가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계열의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차조기유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등푸른 그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과 같은 계열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이 차조기유 배합사료를 주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자 일반 홍화유 배합사료를 준 쥐에서는 56%가 암을 발생했는데 이 차조기유를 준 쥐의 암 발생률은 19%로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에 대장암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유방암, 전리성 암에 있어서도 억제효과에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놀렌산에서 변환한 아라키돈산이 재료가 되어서 바람을 촉진하는 프로스탄글란딘 E2가 생산이 되는데 이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있으면 바람을 촉진하는 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미국의 레디 박사는 생선의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유효한지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서 결론은 하나 없습니다 생선기름 0% 옥수수기름 24% 옥수수기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름이 되겠죠 이때는 대장암 발생률이 93%입니다 그런데 생선기름 6%와 옥수수기름 18%를 섞었더니 이때는 67%가 돼요 확 낮아졌죠 생선기름 12%와 옥수수기름 12% 그랬더니 대장암 발생률이 63%가 되고요 생선기름 18%와 옥수수기름 6% 이것도 역시 대장암 발생률이 63%가 나왔습니다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생선기름과 옥수수기름의 비율을 달리해서 준 건데요 그 결과 옥수수기름만 사료에 섞어가지고 준 쥐에게는 예외 없이 암이 발생했지만 지방의 혼합비율을 생선기름 1대 옥수수기름 3 정도로 맞춰준 그룹은 암 억티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점은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생선기름의 양을 늘려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선기름이 지방섭취량의 25% 정도만 유지시켜줘도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꽁치나 정어리 고등어에는 DHA와 EPA를 합류한 지방이 8%에서 많게는 15%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은 제철에 잡은 것이 DHA와 EPA의 합류량이 많거든요 꽁치는 9월 중순부터 이 DHA와 EPA의 합류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에 잡은 생선을 드시고요 암 억제를 위해서 하루에 2,3마리 정도 적어도 하루에 1마리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제철에 잡은 꽁치 등푸른 생선이죠 상관없어요 꽁치 아니어도 돼요 고등어도 좋고 뭐 삼치 뭐 이런 식으로 등푸른 생선은 다 좋습니다 이런 꽁치해를 소금구이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싹 굽게 되면은 이 DHA와 EPA가 기름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또 굽는 과정에서 바람물질 생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림이나 회로 즐기는 것이 가장 베스트 근데 보통 생선을 구유로 먹잖아요 그때는 소금구이로 너무 바싹 태워듯이 마시고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타지 않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주겸을 쓰면 좋겠죠 주겸에는 각종 미네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것이 뭔가 안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뭐 생선 좋아한다 뭐 고기 좋아한다 나는 채소과일만으로는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고등어 뭐 반 마리 정도 하고 한 마리 정도 뭐 하루 한 끼 식사에 반찬을 드시면은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이 DHA와 EPA의 함유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선 좀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등푸른 생선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피부에 암 이식한 쥐 이것을 발랐더니 피부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실험용 쥐에다가 암세포를 이식해서 이제 암이 발병을 하고 암이 증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발랐더니 암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에요 오늘 이 식품 이 성분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김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들은 강력한 암 억제 성분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니시노 교수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미역 다시마 김 등 피부암 억제에 들어 있는 후코키산틴 이라는 성분이 암 억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히는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피부암 억제에 관한 실험에서 발암물질과 아세톤에 녹인 후코키산틴을 동시에 발라준 그룹에서는 피부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암물질과 아세톤만 발라준 그 대조군 그 쥐들은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암이 발병했고요 평균 2.2개의 피부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발암물질하고 아세톤을 쥐에게 발라줬어요 그럼 발암물질이 이제 그 암을 만드는 성분이니까 이 쥐한테 이제 암이 생기겠죠 실제로 15마리 중에서 8마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암물질과 아세톤과 그 미역 다시마 김에서 추출한 후코키산틴이라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발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발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한 힘 아닙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라긴 했지만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12지장암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후코키산틴을 먹지 않은 18마리 쥐 중에서 14마리가 12지장암을 일으킵니다 한 마리당 중양의 개수는 1.28개였고요 그에 반해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20마리의 쥐 중에서 암을 일으킨 것은 고작 6마리뿐이었습니다 종양의 개수도 0.5억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20마리 중에서 6마리 후코키산틴을 안 먹은 쥐는 18마리 중에서 14마리가 암에 걸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두 마리의 총 전체의 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실험 도중에 쥐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코키산틴을 먹은 쥐는 이렇게 암 발병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부암에 발라줬을 뿐만 아니라 이걸 섭취했을 때도 이렇게 강력한 암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또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아세포종의 배양 실험에서 농미체에서 추출한 이것도 해조류예요 김, 다시마, 해조류, 미역 같은 거기서 후코키산틴을 배양에게 일정 농도로 첨가해서 봤더니 신경아세포종이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아세포종은 신경세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악성종양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배양에게 다시 후코키산틴을 뺐더니 이게 이제 막 증식을 시작한 거예요 악성종양이 니시노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후코키산틴의 성분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조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후코키산이죠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역, 다시마, 농미채, 김과 같은 갈조류에서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김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보면 끈끈한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후코키산입니다 이게 다당류의 일종으로 수용성 식물 섬유인데 여기에 후코키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후코키산을 먹어주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떨어져 있는 세포인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서 각종 질병 예방에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도 후코키산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암세포를 자연사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은 암세포를 자살시킨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 다시마, 후코키산의 힘입니다 그래서 김, 다시마, 미역 같이 해조류들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일단 고르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김은 색깔이 짙고 용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는 살이 두툼한 것이 맛있고요 다시마 표면에 보면 흰 가루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만니톨이라는 맛선분으로 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흰 가루가 아니고 누런색이 뭐가 있다 이건 누런 곰팡이니까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또 품질이 좋은 미역 줄기에서부터 입의 끝쪽까지 고르는 색깔을 띄고 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된 미역은 검정색, 검은색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품질이 뛰어난 좋은 미역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은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들은 후코키산틴과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후코키산틴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증식을 억제하고요 실제로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암세포, 악성 중요한 배양 실험에서도 후코키산틴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증식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뺐더니 막 다시 증식했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암세포를 죽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암세포의 활동성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반면에 후코이단은 어떤 세포였죠? 이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죠 그리고 또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그런 성분입니다 해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 식품 중에 해조류를 먹는 문화가 다행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유럽 같은 건 거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단이 정말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죠? 미역국 많이 끓여 드시면 좋고 또 다시마도 요즘 우리나라 라면을 드서 간 경우가 있잖아요 맛을 내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마 같은 것도 챙겨 드시면 좋고 김, 요즘에 검은 반도차라고 해서 전 세계가 김 열풍 그래서 김가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김도 우리가 흔히 먹듯이 김 구워가지고 드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해조류에 굉장히 암세포를 잡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 특히 나는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기 생선이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해조류는 고기나 생선 아니잖아요 채소 과일 드시되 해조류도 꼭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하루에 두 장 반 딱 두 장 반만 먹어줘도 어마어마한 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소개해드릴 식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는 음식일 거고 또 지금은 한국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식품들이 정말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김입니다 김! 여러분 김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 엄청 좋아합니다 김 정말 맛있죠 그 쌀밥에 김 싸가지고 딱 먹으면 너무 맛있고 또 꼭 구웅림이 아니더라도 이제 김밥에 먹어도 정말 맛있죠 이 김맛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알게 돼서 김값이 엄청 올랐는데요 이 김에도 암을 억제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명예교수팀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한 암 억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유방암에 관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시마, 미역, 김 등 6종류의 해조류를 건조 분말로 만들어서 각각의 분말 2%씩 섞은 떡을 이제 이용해 본 건데요 그 결과 일반 쥐에서는 69%의 발암률을 보였고 해조분말을 만든 떡을 준 그룹 중에서는 김을 준 그룹이 35% 참 다시마의 경우 50%의 발암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반 쥐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발암률이 보였는데 김을 준 그룹은 35%가 됐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굉장히 그 김이 가진 암 억제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또 9종류의 시공해조를 분말로 만들거나 열탕을 추출하여서 별도 실험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기장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84% 분말이 80% 참 다시마의 열탕 추출물이 71% 분말이 82%의 저지율을 보였다 합니다 열탕을 추출해서 만든 분말을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뭐 80% 정도의 암 억제율, 암 저지율을 보인 겁니다 김도 김이지만 해조류가 정말 그 암의 효과적인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탕 추출물을 복강 내에 직접 주사한 실험에서도 기장 다시마가 77% 참 다시마가 66%의 암세포 증식 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먹으면은 이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데 암의 증식을 막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해조류에는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그 카로틴이 결과적으로 암을 억제하고 암이 힘을 못쓰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1위가 김입니다 김 김 중에서도 말린 김이 가장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소금간을 한 김 그 다음에 구운 김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김이 으뜸입니다 해조류 중에서 김이야말로 정말 암을 그 억제할 수 있는 암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식품입니다 해조류의 항암 작용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카로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게 당근인데요 당근이 100g 당 9,8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김에는요 100g 당 27,000에서 43,000 마이크로그램의 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황색 채소가 보통 카로틴이 많아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김에는 이보다 거의 뭐 2배, 3배, 3, 4배? 이 정도의 카로틴이 들어있는 거죠 압도적인 양인 겁니다 카로틴은 암 예방 효과가 꾸준히 주장되는 성분 중 하나고요 또 연구팀은 여기서 또 연구를 해봅니다 쥐에다가 장암을 유발시켜서 말린 김 2%를 섞은 먹이와 이것과 같은 양의 카로틴이 함유된 합성 베타카로틴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섞은 먹이 그리고 대조군에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쥐를 4그루로 나눠가지고 말린 김을 2% 섞인 먹이를 주고요 또 다른 쥐들에게는 그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 먹이를 준 거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이를 줘봤고요 그 다음 나머지 쥐에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먹이를 준 겁니다 이제 대장암을 이제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이제 이 김이 가진 그 성분들의 항암 능력을 볼 수 있겠죠 봤더니 말린 김을 2% 섞은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0%였고요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의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46.6%였습니다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 먹이를 먹은 쥐는 발암률이 53.3%였고요 보통의 먹이를 먹은 쥐들은 발암률이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말린 김을 먹은 쥐들은 거의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양의 합성 베타카로틴을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구운 김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 먹이를 먹은 쥐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성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김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그 김 해조류의 1일 섭취 적정량은 약 8g입니다 김 한 장이 3g이라고 봤을 때 두 장 반 정도를 먹어주면 되는 건데요 해조류의 카로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E는 어떤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느냐 해바라기 씨기름, 연실류, 달맞이 꽃씨기름, 아몬드 등에 들어있습니다 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후코이단 후코이단은 다시마나 미역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김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성분입니다 후코이단 역시 해조류에 들어있어서 김에도 물론 들어있죠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데요 하루에 김을 두 잔 반 그러니까 8g 정도를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이라는 게 해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많이 먹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일본 정도 먹을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특히 서양에서는 더 안 먹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전통 식재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고의 건강식이다 그래서 김 챙겨드시면 물론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음식 멀어져야 될 음식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 한국의 전통 반찬들 식사들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해도 괜찮지 않나 물론 육류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멀리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에 염두에 두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김말 엄청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 장 반 정도 그냥 꾸준히 다른 한 장을 섞어서 드시면 여러분들의 그 암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암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암을 제거하는데 없애는데 효과적으로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원자폭탄보다 강한 식품 한 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진 식품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 실제 이것에 암 억제 종양의 발생 억제를 시켜준다는 게 확인이 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 잘 들으시고 오늘 식품을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식품은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식품이 나왔죠 뭐 저도 이제 어제도 먹었고 뭐 날마다 먹는 이제 식품이 좀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 된장이요 굉장히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절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 피폭자 중에서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들을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피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된장을 섭취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된장이 원자폭탄을 원자폭탄의 후유증을 이겨낸 거죠 와타나베 교수는 이 사실에 주목해서 된장이 위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실제로 해보게 되죠 와타나베 교수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첨가한 사료에 된장 소금 보통의 사료를 각각 섞어서 실험용 쥐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쥐에 바람인자를 넣어 놓고요 하나는 일반 사료를 줬고 하나는 사료에 소금을 첨가해서 줬고 또 마지막 하나에는 된장을 사료에 첨가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소금이나 된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거의 같은 비율로 같은 확률로 같은 쥐에게 이제 암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의 발생률을 봤더니 소금은 73.7% 보통 사료는 68.4% 된장은 57.9% 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암의 경우만 따져보면은 이 된장 사료 그룹의 발생률은 더 낮아져서 42.1% 에 불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사료를 먹은 쥐들은 68.4% 인데 소금을 먹은 쥐들은 사료에 소금을 섞은 쥐들은 74.10% 암이 훨씬 늘었죠 종양의 발생이 훨씬 늘었습니다 된장은 오히려 57.9% 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소금을 좀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게 물론 이제 먹게 된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죽여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소금 자체는 뭐 그렇게 일부러 챙겨드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된장은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렇게 보여요 나타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타나비 교수는 이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콩인지 된장인지 연구를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콩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암이 더 생겼어 종양이 더 발생했어 보통 사료는 그냥 이 정도 생겼어 근데 된장은 왜 줄었지 가능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된장 정말 자체가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은 콩이 효과가 있든지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더니 된장을 숙성 단계로 나눠서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제 촉이 조금 숙성 안된 거 그보다 조금 더 숙성된 거 맞으면 완숙해가지고 완전히 숙성된 된장 그랬더니 완숙기의 된장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콩 자체도 굉장히 암을 억제하고 암을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하지만 이 발효 숙성을 시키면 시킨 그 된장은 더 효과가 더 좋았다 그래서 콩을 발효시킨 숙성 된장에 암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된장의 위종양 억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요 종양의 크기가 보통 사료는 8.0mm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료에 발효 초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는 11.5mm 어떻게 보면 거의 발효가 되지 않은 발효 초기의 된장은 암을 더 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보통 사료에 발효 중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4.3mm 그리고 보통 사료에 완숙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2.9mm 그러니까 그 콩이 발효된 과정에서 나오는 성분이 이제 암의 성장을 이제 막는다 이것을 우리가 발결할 수 있죠 또 된장의 대장암 전암 변변 실험을 봤더니 보통 사료 같은 거에는 83.7% 보통 사료에 발효 초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85.5% 보통 사료에 발효 중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90.9% 보통 사료에 완숙기의 된장을 첨가한 사료를 봤더니 65.1% 이게 참 뭐 굉장히 아이러니 하죠 이게 정말 발효가 많이 돼야지만 이제 암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또 위암과 이 전암을 보면은 보세요 어 초기와 중기에서는 전암병변 실험에서는 큰 뭐 효과가 없는 이거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발효 초기 된장은 확실히 이제 암을 억제한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두 가지 다 봤을 때도 이거는 된장 자체가 원래 소금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콩하고 소금하고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발효되지 않았을 때 그 성분들 좋은 성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의 그 염분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금은 짠 성분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소금 안에 인해 미네랄 때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된장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루에 한 그릇씩 제철 야채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먹으면은 암 예방의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장찌개 된장국 많이 먹죠 그래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야채들을 넣어서 그렇게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이제 통해서 된장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염분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난 된장 너무 짜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저염된장을 구하셔서 저염된장으로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된장을 고를 때는 아까 데이터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이상 수선된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콩이 아닌 된장의 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아이러니하게 콩 자체도 굉장히 암을 억제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 초기 된장과 중기 된장에서는 효과가 조금 미미하더라 물론 위암에서는 중기 된장에서도 중기 수선한 된장에서도 효과가 보여졌지만 전암변변을 보면은 이제 초기와 중기의 된장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완전히 수선한 된장을 먹는 게 중요하고 또 하루에 한 그릇씩 대철 야채까지 푹 넣어서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드신다면은 그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같이 드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암식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된장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작은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숙하게 드시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작은데 오늘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먹으면은 이게 잘 항암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만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그것이 잘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깨입니다 깨 깨 여러분들이 친숙하시죠 아마 집에도 다 있으실 거고 뭐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드실 거고 또 음식점에 가서도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죠 이 깨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없애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깨는 다른 유지식물 종자에 비해서 고온에서 장시간 저장에도 높은 발화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유지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씨, 열매, 가지, 잎 등의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유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참기름은 샐러드 유 같은 식용유에 비해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하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요 오사와 연구팀은 이 깨를 가지고 15년 이상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요 오사와 연구팀은 깨와 참기름에 함유된 네 종류의 항산화, 리그난을 추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항산화, 참깨, 리그난 유에는 세사민, 세마모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산화성이 제일 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세사미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깨 샐러드유라고 하는 복지 않고 만들어진 참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아주 높은 항산화성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항산화 작용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맥경화 치료제인 프로부콜이라는 약의 효능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은 또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약보다는 이 참기름, 참기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사미놀은 깨 자체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사미놀은 참깨 샐러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세사모린이라는 물질이 변환하여 생기는 2차 산물입니다 참깨를 가지고 샐러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환되어 나오는 물질이라는 거죠 오사와 연구팀은 이 깨에 함유된 것이 세사미놀 배당체 즉 세사미놀에 당이 달라붙은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항산화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세사미놀로 변환되어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깨를 먹으면 그 자체는 없지만 우리 장내에 미생물이 많잖아요 그 세균 작용에 의해서 세사미놀로 변환되어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에 의해 상처받은 세포의 의전자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8-OHTG라는 물질이 소병과 함께 배출됩니다 세사미놀을 먹은 쥐에서는 그 배산량이 줄어든 거죠 다시 말해 세포의 산화, 즉 암화가 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면 보통의 상태와 발암물질, 세사미놀, 발암물질 플러스 세사미놀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두고 세사미놀에 의한 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발암물질일 때 검출량이 높죠 오중 소변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세사미놀 같은 경우에는 세사미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검출량이 줄어들었고 발암물질과 함께 세사미놀을 준 것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사미놀의 산화 억제 효과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혈관의 노화 현상인 동맥경화는 그동안 LDL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침착시킴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깨탈지 앙금을 이용해서 실시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깨탈지 앙금이라는 것은 압착으로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앙금찌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탈지 앙금을 투여한 집단과 깨탈지 앙금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의 동맥경화 억제 효과를 봤더니 왼쪽이 깨탈지 앙금을 투여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이 깨탈지 앙금을 투여한 건데 확실히 콜레스테롤 침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사실을 비춰본다면 이 세사미놀은 암뿐만 아니라 암의 산화,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 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있는 세사미놀 외에도 세사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세사민은 항산화 작용을 더 잘하는데 간으로 들어가서 그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되고 있는 오레인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깨 지방질의 40%는 오레인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뭐 셀렌이라는 영양소도 깨에 들어있는데 셀렌은 페테카로틴이나 비타민C, 비타민E와 함께 항산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기능을 돕고 암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깨는 뭔가 활성산소를 퇴치하여 방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양이라도 매일 조금씩 먹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깨도 종류가 많아요 뭐 검은깨, 흰깨, 누런깨 깨의 종류가 많은데 모두 다 세사민을 배당치와 세사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은깨의 항산화 작용이 특히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깨의 껍질에 함유된 색소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성이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하루에 섭취하는 깨의 양은 한 10g 정도 즉 밥숟가락 한 숟갈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깨의 평일에는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대표해 있어서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깨를 드시기보다는 볶아서 빻아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빻아놓으면 이게 또 산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먹기 직전에 빻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깨는 양질의 단백질원이기도 하고요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꼭 산화 이런 풍부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콩을 함께 먹어주면 이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론 깨는 암의 원인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검은깨가 암 예방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직전에 빻아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깨는 어디든 넣어도 다 잘 어울리는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식품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밥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넣어서 드시면 그리고 또 김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깨를 뿌려 드시면 굉장히 깨 섭취를 늘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화뿐만 아니라 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막아주는 최고의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녹차와 함께 이것 마셨더니 암 크기가 10분의 1로 줄었다 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차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차와 이것을 먹었더니 암의 크기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매일 먹는 물을 이것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바로 그 식품은 녹차와 현미차입니다 이 마스시마 교수라는 분이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과 시즈오카현 기요미즈시 시내의 병원에서 이 두 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방광암후 굉장히 발병하기 쉬운 암인데 재발이 쉬운 암인데 시즈오카현의 사람들은 도쿄의 환자들에 비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즈오카현에는 차 산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차를 재배하는 곳이죠 이곳 사람들은 한 번 달인 녹차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고 남은 차 찌꺼기도 식용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쿄의 사람들과 시즈오카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시즈오카현 사람들은 이 차 산지 재배가 있어서 녹차를 매일 마시고 또 녹차의 그 찻잎 찌꺼기죠 그것도 먹는 식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소대로 해서 마스시마 교수는 차와 바람에 관한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G를 이용해서 물을 준 경우와 녹차를 준 경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녹차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런데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암이 커지는 것은 분명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녹차 잎이라 하더라도 발효 정도에 따라서 카테킨의 함유량과 암 억제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녹차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 똑같은 녹차가 아니고 녹차 잎이 이제 얼마나 발효됐냐에 따라서 녹차, 우롱차, 홍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녹차는 이제 전혀 발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우롱차는 반쯤 발효한 것을 말하고 홍차는 완전히 발효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암 억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발효가 되면 될수록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고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암의 억제 효과는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녹차뿐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상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실시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은 암의 최적이 5.8%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먹인 그 그룹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이 암의 최적이 5.8%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암 발생률도 대조군이 95%를 나타낸 반면 녹차와 현미차 그룹은 절반 이하인 45%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차 한 가지 보다는 녹차와 현미차를 함께 마실 때 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보통의 사료에다가 이제 콩가루, 메밀가루, 녹차, 그리고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그 암 억제 효과를 봤더니 보통의 사료는 100%입니다 100% 이 100%라는 것은 암의 최적이에요 최적 발생률이 아니고 최적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의 사료에 콩가루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46.4%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줄었고요 이번에 또 보통의 사료에 메밀가루 넣었더니 44.2% 이것도 거의 뭐 절반 정도 준 거죠 또 보통의 사료에 녹차를 이제 섞었더니 17.4%다 이건 거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 준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료에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5.8% 거의 20분의 1로 줄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이 준 거죠 이 실험에 사용된 식품들에는 이제 아무 성분이 없는 게 아니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틴 U 같은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스시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밀가루에는 루테인이 들어있고 콩가루에는 다이젠이 들어있고 또 제니스테인 노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현미차에는 시아닌 글루코시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항암작용으로 익히 알려진 성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녹차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효과를 냈다 물론 녹차가 아니어도 효과를 냈겠지만 특히 현미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와 함께 먹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현미차를 끓이시는 겁니다 현미차를 끓인 후 이걸 식혀서 물 대신 드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죠 이렇게 체중 6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섭취 권장량은 메밀가루는 9g 콩가루는 8g 녹차는 18g 녹차와 현미차 호나무 20g 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잘 섞어서 매일 18-20g 정도 마신다면은 하루에 10잔 이상이 적당량이라고 이제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잔 이상이라는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물로 2리터 마셔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물의 양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녹차와 현미차를 잘 섞어가지고 하루에 10컵 이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보통 뭐 물 다양하게 드실 거에요 정수기물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수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차를 끓여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제 차를 끓여서 먹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정수기물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정수기물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필터로 미네랄도 다 걸려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수 생수를 책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생수보다는 좀 아니지만 한번 끓였기 때문에 각종 뭐 살아있는 효소들이 다 죽는다 이래서 이제 생수보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찻잎을 넣고 끓이면은 이 차에서 미네랄이 우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드실 때 그냥 뭐 정수기물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찻잎을 넣어서 미네랄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굉장한 암화먹지 효과 내지는 다양한 미네랄 접시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은 이렇게 해서 10잔 이상 마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물 대신 이것 드세요 암의 모든 과정에 탁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물을 많이 마시죠 뭐 일반 물도 너무 충분히 좋지만 또 많이 마실 수도 좋지만 뭐 이 물 자체가 일종의 항암 성분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은 암환자 분들에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셨고 암 예방식품에 대한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에이 그 뭐야 뭐 녹차가 무슨 항암 효과가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녹차야말로 굉장히 항암 성분이 풍부한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마실 때 떫은 맛이 나거든요 이 떫은 맛이 왜 나냐면요 바로 카테킨 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차에는 이 카테킨 류가 10% 정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카테킨 류에 다양한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녹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밝혀진 것이 녹차의 카테킨에 의한 바람 억제작용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바람을 억제하더라 라는 거죠 녹차 속 주요 카테킨 류를 보시면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드 에피갈로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드 에피카테킨 이런 식의 네 종류의 카테킨 류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 카테킨 성분들인데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쭉 보면은 뭐 식도암 시비지장암 결장암 조기위암 진행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장암 폐암 소장암 피부암 이런 모든 암들에게 암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카테킨이 암 진행에 미친 영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바람물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바람물질 기능을 없앱니다 두 번째 바람물질에 의한 세포의 두련변이를 막습니다 두련변이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죠 세 번째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차카테킨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주문받고 있는 이 녹차카테킨의 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항파일로리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이나 위계암 위암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가 이런 파일로리균을 잡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즈오카현 세이브 하마마스 의료센터 내시경과 야마다 마사미 과장이 연구를 해봅니다 녹차카테킨의 항파일로리균 작용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파일로리균을 샬레에 배양을 한 다음에 여기에 카테킨을 첨가하니까 파일로리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레에 파일로리균을 배양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녹차에 카테킨을 뿌리니까 균이 죽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는 거죠 또 파일로리균 감염자 34명에게 하루 700mg의 녹차카테킨을 1개월 동안 투여하면서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녹차카테킨에 의한 인체 내 파일로리균 제거 효과인데요 투여 전과 투여 후 1개월 정도 투여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 파일로리균의 활성률 활성을 나타내는 수치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파일로리균의 활성 이제 가로축이 시간인데 뭐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만큼 녹차의 카테킨이 파일로리균의 긴장이 좋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녹차카테킨은 암 억제 효과 외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작용 외에도 많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의 투여량을 참고해 봤더니 약간 진한 녹차는 5에서 6잔 식후에 1잔 2잔 마시는 것 외에 목이 마를 때마다 수시로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리차 같은 거 먹듯이 여러분들이 녹차를 이제 그 생수나 보리차 대신에 녹차를 드시면은 이 카테킨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늘어나겠죠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 이제 녹차의 카테킨의 성분들이 이제 암 예방 항암작용은 물론이고 뭐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이런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차카테킨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꼭 좋은 차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이게 뜨거울수록 이 카테킨이 잘 우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약간 미증하게 마신다 하시면은 두 번 세 번 우려서 마시면은 카테킨을 그만큼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녹차는 암의 전 과정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 진한 녹차를 하루에 5에서 6잔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로리균은 우리가 위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파일로리균을 이제 녹차의 카테킨이 잡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럼 최소한 위암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모든 암에 전방위적으로 좋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일 마시고 또 수시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 물만 바꿔도 우리가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덧붙여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과 많은 인터뷰도 하고 컨텐츠 찍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차 종류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무 뜨거운 차는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드실 때는 뭐 100도씨의 물을 우리가 끓여서 그 차를 부어서 마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식혀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지 이게 암을 억질려 먹었는데 오히려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 이런 것들이 바람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시는 몸,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차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차도 좋고 홍차도 좋고 뭐 녹차를 베이스로 한 보이차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시면은 물 대신 드신다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암의 성분들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항암 효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시는 암 전문의 문창시 원장님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 커피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국민 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음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계속 마셔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실텐데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커피에 함유된 생리 활성 선분 중에 암과 연관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클로로겐산 이라는 선분입니다 이 화학적 구성은 카페산과 키나산의 결합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피 한 잔당 클로로겐산의 함유량은 레귤러 커피의 경우 15에서 325mg 인스턴트 커피는 55에서 240mg 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 때문에 커피가 항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결장암, 간장암, 설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암에 대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야가사키 교수팀이 암세포의 증식, 침윤에 대한 커피와 그 선분 관계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실험용 쥐의 장감막에서 떼어낸 중피세포를 배양한 후에 거기에 실험용 쥐의 암세포를 배양하여 관찰을 했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1제곱미터당 암세포 수를 세워서 암의 침윤량을 판정을 해 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분말 수용에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을 각각 첨가한 것과 보통의 물을 넣은 대조근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대조근보다 모두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에는 그 세 그룹에는 각각 암세포를 넣어 놓은 거예요 바람작용이 일어나서 암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그룹의 쥐에는 물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클로로겐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카페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키나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 생기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두 물을 넣은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되더라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이 모두 암 억제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 중 ICP 수용액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가사키 교수팀은 커피와 유효 성분을 입으로 섭취했을 때 생체 내에서도 이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CP 수용액을 쥐에게 먹이고 일정 시간 단위로 채집한 실험용지의 혈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여한지 1시간 후부터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2시간 후에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자격은 적어도 5시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커피와 그 유효 성분을 입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효과가 1시간 후부터 나타나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ICP 수용액의 농도를 바꾸면서 혈청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1회에 체중 100g당 12.5mg을 투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증식 침윤이 억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그 함유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에 대해 야가사키 교수는 화이선 산소와 관련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클로로겐산 같은 커피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은 암 침윤의 억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야가사키 교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커피와 암의 침윤 억제 작용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험용 주에게 인스턴트 커피 수용액을 먹이고 일정 시간마다 혈청을 채취해서 암의 침윤 억제 효과를 측정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1시간 뒤부터 나타났고 2시간 후에 최대가 되었으며 적어도 5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 커피의 양에 따른 암의 침윤 억제 효과인데요 이제 각각의 양의 커피를 이제 그 물에 녹여서 실험용 주에게 먹인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최취한 혈청에서 암의 침윤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는데요 효과는 체중 100g당 12.5mg에 나타났고 20mg에서 거의 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커피에서는 농도가 더 진해져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 100g당 20mg 정도가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최대치의 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커피 서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가 적중량입니다 이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 라는 것은 체중 60kg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스턴트 커피 분말이 7.5g이 필요한데요 이 인스턴트 커피 분말 7.5g이 이제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 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의 양을 매일 마신다고 해서 암의 증식 침윤이 막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마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피도 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시고 커피를 즐기시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귤러 커피냐 인스턴트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 마이스 커피냐 뭐 여기에 따른 효용의 차이도 아직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낳기 위해서 일부러 커피를 마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일부러 뜨겁게 먹는다거나 일부러 차갑게 먹는다거나 뭐 인스턴트 커피를 일부러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암 환자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냥 커피를 두 잔 정도까지는 이제 즐기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커피의 부작용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이자 부작용인데 커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경흥분작용과 인유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전에 마실 경우에 불면증이 이제 시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은 뭐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인유작용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의 클로로겐사는 항암작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몸무게 60kg 기준 커피 분말 7.5g 이 이제 필요하구요 레귤러냐 인스턴트냐 뜨겁냐 차갑냐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 커피는 미스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타먹는 아메리카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미스커피는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암환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나온 이제 대략적인 식품들 거의 모든 식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식품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고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알고 드시는 만큼 그 음식은 내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대한 리뷰는 끝났지만 제가 또 다른 좋은 암에 대한 책들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함께 공부해 가면서 같이 암의 치료 암을 완전히 없애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전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